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이어서 가야죠 어제 휴방했습니다 제가 기침 하도 했더니 폐가 너무 아파서 밥도 못먹고 계속 쳤습니다 아 큰일났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못가서 아 기침도 애매해 기침이 딱 나서 고생할 때 코로나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아직까지 기침을 안해 운도 더럽게 없어요 아이고 보면은 저번 시간에 강력한 적들을 만나서 나를 혼자서 원턴킬로 보내는 강력한 적을 세 마리를 만나는 바람에 두 시간 동안 고통받았는데 지금 옷을 박았기 때문에 꽤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약간 이제 프로게이머의 대회 영상을 보고 내가 프로게이머가 된 것 마냥 자만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약한 레벨 10자리 스킬레톤이기 때문에 잠을 하면 안 되고 강적을 이기긴 했지만 오늘도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어 이씨 이렇게 빼는 건가 뺄거스 이거 두고 아 빠져 이거 이게 맞겠다 광의를 이제 못쓰네요 이거 넣고 스킬 진짜 많다 어찌됐건 오늘로 열심히 플레이를 해야죠 아 맞다 지금 7시 반이네요 아침 이른 시간에 켜버렸습니다 상대 좋을 때 켜야돼 이제 정확히 몇 시에 켜고 할 수가 없는 게 막 기침하고 막 폐 아프다고 막 불짝 부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위험합니다 내가 컨디션 좋을 때 그냥 켜야돼요 저기를 뒤지다가 나가리가 됐었죠 저기로 가도록 하죠 저 상자 내가 뒤진 건가 뒤져본 거겠지 여기서 한번 싸웠었으니까 완전히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스킬까지 배운 다음에 나온 거였었을 겁니다 새로운 지팡이도 있고 물데미지 99 두 칸 솔직히 별로죠? 지팡이 공격은 스킬에 비하면 진짜 너무 별로다 근데 이 세약 상태를 만들 확률이 있고 표면을 얼립니다 이런 게 있긴 한데 내가 안 먹었던 거네 이런 걸 안 먹고 하면 어떡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서 게임을 했네 그래픽이 좋으니까 또 내 눈엔 또 안 보입니다 이거 내가 가다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양해를 구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억지로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봐서 못 먹은 거기 때문에 저번에 여기서 싸우고 저기 들어갔다가 빅렷 한번 먹었었죠 여기서 전처럼 끌려 들어가서 대버리면 내가 너무 속수무책이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저번에는 난 도망다니면서 하는 걸 베이스로 삼았는데 묻힌 듯이 지금 쳐맞으면서 했기 때문에 가져가자 헷갈린다 안 뒤진 거 같아 자꾸 헷갈려 머리 내놔 아휴 아휴 마지막에 기침약을 제가 한약방에서 지어먹었거든요 좀 지났는데 와 끝내주게 잘 주는 것 봐 부쳤고 관리를 한번 싹 들어가야 되는데 나 분명히 어디였지? 여기였어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데 납치당했었거든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아휴 구경하고 있는데 납치당했거든요 아 얘한테 말 걸어야겠다 야 내가 여기 떤을 잡았어 진작에 얘기 전에 무기를 거두는 게 어떤가 알았네 뒤지고 싶냐? 아 뭐야? 대화도 안 걸 거면서 무기를 왜 거두래 지판이 큰 거 들으니까 약간 뭔가 멋있다 스켈레턴이 살이 없고 피부가 없다 보니까 얄쌍해서 오히려 커보 야 설마 나 또 납치해가는 거 아니지? 두 번은 안 돼 잠깐 빙결이라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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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긴 또 어디야 미친놈아 아 뭐야 쟤 여긴 어딘데? 어 미친놈이야 진짜 옆에 옆에 내가 잠깐만 같은 맵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아 근데 시점을 이동할 수가 없다 이거 제안을 해놨네 여기서가 저번에 싸웠던 거고 얘 그냥 잡아서 여기 막 여기서 끌고 다니나봐 저 드워프가 현명했네 잘 쪼그리고 있었어 와 근데 여기는 좀 사람 사는 동네네요 참사한 동네라기보다는 mpc가 있네 제 부왕인가 혹시? 저 좀 뒤질 거 뒤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누군진 몰라도 일대일이면 절대 안 지지 그 지옥을 겪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파워를 느껴 여기도 뭐 적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아까 붉은색 떴었는데 떨어져서 그런 거 안 뜨네 여기에 쥐가 있고 위에 mpc가 있고 딱 기다려 어 잠깐만 어? 어 너무 쓰고 싶어 뭐야 아 근데 나 건강이 너무 낮아서 못 쓰겠다 야 150 올려준대 붙인 팔아야겠다 아 지팡이 쓰자 방패가 솔직히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귀찮으니까 지팡이가 뭐 지능을 올려주니까 끼는 거고 한 손 지팡이도 지능을 올려주니까 지능을 뭐 두 개다 올릴 필요도 없고 거울이 있네요 어우야 왜 이렇게 많냐 하아 하아 설마 나를 오늘도 끌고 갈 줄 상상도 됐다 폐쇄 회로 와 뭐야 왜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줘 흫 야 왜 이래? 아아아아 아 너 왜 이러냐 진짜 몸이 울리는데 울려? 아주 기침을 펑펑해댔더니 흠 흠 흠 치워줄래? 길목에 두고 지랄이니 내가 놓긴 했지만 자자자 아 수거 시간입니다 자자자 책 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스티니아의 칼 자칼들 어 자칼 리벨은 전역에 걸쳐서 드워프 군사력으로 가장 강력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대 흠 어우야 말을 못하겠네 이거 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대로 한자들 아우 저스티니아 여왕의 군대가 일으킨 승전 기록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는 당연히 역사 왜곡이다 그렇다 짧게 읽겠습니다 아 요역하는 걸로 어 죽음의 한 개를 무기화하려고 했는데 커다란 잠재성을 갖고 있었고 이걸 다루려고 했던 신성자는 서거했다 아 버려 한나가씨 당신의 능력이 있으면은 이걸 죽음의 한 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블랙핏의 서신을 보냈는데 음 음 꺼져 다 읽었다 아 금주린 꽃소환 아주머니 흠흠흠흠 아 아 아주머니 돈 겁나게 많네요 아 아주머 와 와 너무 끼고싶다 하지만 쿨하게 팔겠네 제안을 수락하지 두어포는 혼자 흥얼거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있는 거야 업무보고 하려고 온 거야 대단한 장치 아 대단한 장치인데 아 나는 죽음의 한 개 면역이죠 언데들어서 누가 구원한 거야 한나그라 리자드야 저스틴니아 여왕님 명령이야 아 그래 그럼 가도 되지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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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 어후 오픈 이 새끼가? 부수고 나간다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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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이지 부숴줘라 아 이건 안되냐 또? 하 아 앵관이하고 깨져 그렇지 자 어디 출발해볼까? 이건 애벌레 나오는 거였죠 경험치가 애벌레가 괜찮게 나왔던 거 같은데 얘도 경험치 주겠지? 안 주면 말아 안 주는 거야? 안 주면 말아 안 주면 말아 괜히 잃고 있는 거 사양이야 전투를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컨텐츠 보는 선이고 어디까지 적을 늘려가면서 노가다 하진 않겠습니다 완전 외비한 거 같으니까 팡 흠 뭐야 너 왜 이렇게 튼튼해 떨어져 얘네가 불에 약하고 물에 강한가봐 저번에 벙개 저번에 벌레도 벙개까지 강하긴 했는데 하 어딜 가나 뭔가 있네요 아 로그 바꿔서 그러지 굉장히 몰입감이 좋네요 게임이 잠깐만 내려가는 거였니? 어? 일로 간다고? 일로 간다고? 일로 가서 뭐하는데 아니 못 올라가면 숏컷도 아니잖아 뭐야 아 뭐야 잠깐만 왜 있는 거야 뭐야?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버튼 같은 거 있는 거야? 벽 왜 이래 뭐 있지 이거 이거 뭐 있는 거지 피해망상인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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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이 안돼 됐어 때가 되면 알게 되거나 아 모르면은 모르는대로 살아 가자 가자 아 가자 문이 두개가 있네요 얘도 여기서 갇혀 지내는 건가? 이거 계속 부수면서 가야되나? 역겨운데 야 700이 진짜 큰 수치이긴 하다 야 저거 안다는 거네 번개 왜 쩍 야 웃기지마 아 진짜 앵간이 좋으면 무슨 육이나 뭐 진짜 엄청난 마법사야 뭐가 안돼 뭐가 안되는 건지 알려주고 안된다 그러면 안되냐 뭐가 안되는 건데 문 부숴서 안되는 거야? 하아 아암 흠흠흠 일단 일단 한명 아 이거 R이구나 그래서 나와서 덤비라 그래 얘는 저번에 한번 비벼봤죠 이번엔 냉기벌레네요 냉기다족 벌레네요 냉기고 번개고 어차피 불이 약점이잖아 불 마시나봐 또 불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약점인거 맞지? 아 잠깐만 이거 안된다 이거 가야된다 어어? 어어 야 잘했어 잘했어 의도치 않았는데 잘했어 버프 걸어 지금보다 버프다 어차피 마댐일테니까 아이 깜찍하죠 대비 60 들어오죠? 공어충 공어충도 뭐 저기있으면 나는 죽는거지 되게 튼튼하다 아아 곧 죽을놈이 전기 안통할테지만 어차피 한번 써볼까 궁금한데 이거 먼저 때리고 아 더 없네? 자 됐어 그럼 아 자 대비 쎄고요 아이고 징그러운것 봐 너의 그 움직임 너무 극혐이고 공어충 죽었고 연.. 저 정도면 죽죠? 한대 치는건 되게 역겨운데 이거 하고 초신선 끝 잘가고 너무 나약하다 야 1대1은 안돼 아 어디서 건방지게 1대1을 덤벼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그 물리 데미지 때리면서 편하네 걔가 훨씬 위험하네요 걔는 원턴킬이 나오니까 내가 어 빙결좀 풀려봐 내가 가기싫어 없애줘 아이 뭐야 왜 끈질겨 없어져 죽은 두어프다 아 역시 게임할때가 제일 행복해 하아 아 어디 보자 낚싯대도 있네요 낚싯대는 창으로 분류가 되네 이 물가를 통해서 일로 갈 수가 있네 한번 가보자 뭐야 맵이 미니메 없었으면 구분 못했을거야 난 진짜로 숨겨놓은거 없냐? 이거 내가 있는데 못찾는거야 아니면 그냥 없는거야 낚시하면 여기 낚시가 되나? 아 어디로 가지 내 생각에 어차피 저 둥글둥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랑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 전에 가던데 이 길이 이어져있는거 같은데 위로 가면 이어지는거 같아 위로 먼저 가자 위로 가고 아마 뭐 뭐 분위기상 저어기가 아하하하하 여기를 못가잖아 여기를 땅굴로 이동하는건가 이게? 위에선 못가고 됐고 상자라는 상관없고 왼쪽 길로 먼저 가겠습니다 위로 왼쪽 길로 먼저 가겠습니다 되게 사는 동네 같은데 치솟 괴물이 사는 동네 같다 아싸 선팡 때렸다 내가 너 뭐야 냉기야? 죽어 오 오 지명 다 좋고 아 들어와봐 야 솔직히 마방이 사베 천이나 되는데도 너무 킥만하다 아 깐 깜찍하고 어 그런거에 불할 체력이 아니거든 이거 첫 턴에 소템을 소환할걸 그랬네 번개다 한번 써볼까 조금 애매하네요 위치가 정말 넘게 30밖에 안들어가네요 이리 와봐 딱 여기까지와 못때리게 그렇지 넘긴다고? 묻힌 놈 맨날 넘겨봐라 야 넘겨봐 나도 넘길거야 야 아쉬운 놈이 덤비는거야 아이고 아이고 올 제법 어 근데 이거 쿨이 이거 지속 이거 너무 사귄데? 아쉬운 놈이 덤비는거야 야 들어와 나는 쿨 돌고있어 음 뭐할라고 뭐할라고 와 이거를 1도 안달았어 대박 나한테 죽었죠 와 겁나 아프겠다 야 내가 야 화염 콤보 너무 쎄 여기다가 대지 머블 섞으면 더 쎄다는거 아냐 더 쎄 필요가 있는거야? 연기가 너무 좋아서 행동력 자체가 아까울거 같던데 그정도 수준이냐 근데 꽤 쎄보이는걸 많이 잡았는데도 레벨업이 안되고 있군요 좀 경험실 많이 주던가 경험실 상환을 좀 낮춰줘야돼 이거 나보다 센놈을 잡고있는건데 지금 레벨 2 이렇게 간악하게 나올 필요없잖아 잠깐만 타임 뭔가있어 이거 뭐야? 아하하 이리 갈수도있고 저렇게 갈수도있다 위를 먼저 돌아보는걸로 하죠 위가 얘네 본질인가? 밑을 보는걸로 해야되나? 아 밑을 보자 그냥 왔다갔다하면 번거로우니까 밑을 보고 저쪽 문도 깨서 가겠습니다 이 던전이 끝나서 강제로 퇴출되거나 뭐 그런 이벤트 있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데 볼거 다 보고 나가야되니까 경험치 다 빨아야되니까 경험치 죽는거야 이거? 진짜 안주네 와... 저기서 나오는 애벌레를 경험치로 만드는 분을 줘야지 어차피 애벌레가 나오는건데 개치사해 여기 뭐야 순간이동 뭐야 깊은곳 깊은곳 아 왜 이런게 나와 무섭게 뭘 시킬라고 나한테 여긴 외길이고 이어져있는 공간이 없네요 일로가자 여기서 적 보이지 않았었나 저번에? 어 여기가 그 흡혈 그렇지 얘가 있네 솔직히 쟤는 내가 선박만 때리면 그냥 한큐지 흡혈 죽어 그렇지 내가 성공이고 와... 진짜 머네 잠깐만 나 생각을 잘못했어 와... 쟤 아프겠다 야 여기까지 와봐 안개... 안개 속에 들어가 바로 싸운다고? 실력이 달아있으면 의미가 없을텐데? 잘가 그냥 넘겨볼까? 에블레 나오나? 이거 잡으면 경험치가 되는거 아니야 심지어 약해 아 경험치가 안되나? 아 쟤네는 안되는건가? 안올리는거 같은데? 얘네가 한 삼천몇 줬다고 치면은 되게 별거 없는 길이었다 여기 뭐가 있나보네요 노란점이 있네요 무식거면서 보이진 않지만 여기를 가느냐 위를 가느냐 위를 가자 위가 뭔가 재밌는게 있으니까 아이야 아니 갔는데 여기 강력한 존재가 있어 나를 그래서 어 여기 던전을 걔를 죽였더니 던전이 사라져 그 정도면 역시 몬스터겠지 이런데? 저... 벌레들의 두목? 여기는 뭐 실험같은거 시킨 두... 뭐 어찌되건 뭐 약간 생물 냄새 지성인들 저 벌레는 지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럼 나 어디가 됐든 부수고 가자 뭐야 나가는 길 있어? 아 잠깐만요 아 여기 나가는 길이 있었어? 아 아 여기 길이 있었다고? 이걸 내가 두시간 동안 몰랐단 말야? 와 이거 너무 에반데 연구 불 꺼져 얼음 지면이라면서 불은 안 꺼지는 것 봐 어디 보자 여기가 내 생각에 심장부야 그렇지 이렇게 아 이렇게 시체만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찌됐건 심장부 그리고 와... 여기 좋다야 잘 사네 침대 예쁜 것 봐 이런 거지같은 동네에 무친 놈들 그 맛 지갑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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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잔이 이렇게 비싸? 금어보... 금잔보다 비싼 것 같아 금 포크보다 하긴 면적이 다르니까 아 잠깐만요 와 저건 좀 나름 비싸네 뭐지? 난 가겠네 생각보다 너무 별거 없는데? 여길 다 안 돌아서 그런건가? 뭐지? 와 여긴 그냥 그거다 어 율령선같은 느낌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ㅔ 아아... 이런거야? 와.. 이거는 조금 뭐지게한데? 이랑니 이거는 진짜 안전하게 하려 おっ 저기 얼마인지 안보이니까 지금 얼마든지 도망 나올 수 있지 내가 고지대기도 하고 여기다 피라미드 세면 되는거 아니야 침대 옆에다가 붉은 피라미드 두고 파란 피라미드 쓰고 나중에 이렇게 고지대에서 염구 박아서 아래에 있는 벌레알 터트리고 끄는 다음에 도망가도 되고 바로 그리고 여기는 위치상 레이저를 못 쏘겠다 그게 좀 단점이네 지금 여기 두칸 아 이거 R? 사실 싸울 수 있는거는 그러면은 다 R이네 원수술사 밖에 없네 원수술사인데 마방이 없네요 여기 명사수지만 됐고 이리와봐 내가 너를 맞출 수가 있냐? 위치가 되네? 와우 한방 저 시끼 저거 레이전은 안되고 얼음 얼거 아니야 25% 보너스 와아 그냥 보내버리네 오케이 얼려 저거 두개 어떻게 잡냐? 오! 다 여기까지? 아 근데 그 리치가 좀 안된다 하긴 이 거리가 있는데 흠흠흠흠 하아 세상에 이거 하나 보시구요 저거는 내가 못 때릴거 같은데 위치가 안되는데 부활하라 그래 나왔냐? 나왔네 이쁘럼 뭐 저 안들어오죠? 어.... 스으으음 너무 불바다를 만든 감이 있는데 여기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거봐 이마지갑 초상화 이름 없는 기사 풍경 여기 위에부터 뒤질까? 피아노 되게 비싸보인다 야 무슨 배에 피아노까지 있냐? 독한 놈들이네 그러니깐 즐겨야겠어? 거의 무한으로 즐겼구만? 아 여기는 완전히 그냥 이 배네 별거 없었다 진짜 약간 이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토리 같은 게 나오면 몰라도 스토리 약간 저런 괴물들 있으면은 약간 멍청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네는 사람을 조종하니까 빙의시켜서 더 무시무시하네 이렇게 천천히 먹어야겠냐? 그만 하나하나를? 너무 영.. 너무 열받는데? 비밀방 열쇠래 허밍 다 하고 먹자 비밀방이 어딜까? 그냥 막 지나가가지고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야 근데 저 요새 안 너무 좋다 저거 맥스치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대지 기술 빨리 찍어야겠어 뼈갑옷도 쓰자 뭐가 빠질래 아 거를 타선이 없는데 일단 이거 대신에 화신 들어가고 정격 대신에 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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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가 이게 맞겠다 열쇠 내놓고 야 이거 이게 뭐라고 근원까지 있어 어 아 저거 비밀방 열쇠면은 일반 길은 안 열릴 거 아니야 비밀방이 있다는 거 아니야 너가 alleen 아 저거 못 들고 가겠다 무거워 보긴 딱 봐도 그거를 꺼내가는 클라스 오 1밖에 안먹네 어 됐다 아까 그 녀석 그 여자한테 가서 한번 거래를 해서 싹 다 팔고 오던가 해야겠네 돌아가볼까? 아 왜 이렇게 그림이 많아 넘자나 보게 와 무슨 그림에 귀 안배였나보네 샌갈비 이런거 들고 다니지마 아 안나와서 다행이다 나왔으면 꾸역꾸역 들고 갔을텐데 진짜 아 다행이고 비닐방역수처 침대쪽에 있으려나 있다면은 아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지났어 도오프제 검 나중에 들고 간다 올라가 올라가 거래하러 가 혹시 여긴가? 저 구멍 뭔가 있을거 같은데 일하기 내부 돌테니까 거래나 해 엔터 누르면 되는구나 와 그림 뭐 이렇게 많아 좀 비싼거 없어 무거운거 없어? 아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되냐 이거 옷자린데 엔터 누르면 와 무게좀 봐 뭐 진짜 저긴가 그럼? 아 근데 저긴 아닐거 같은데 아무래도 도오프제 검 가져가야 되니까 일로 가야겠다 오는김에 와봐 아예 선택지가 없는데 저기 느낌이 왠지 진짜 왜 있는거야 이거는 진짜 왜 있는거야 여기 옆역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길이 있는데 지금 못찾고 있는거 같고 검 어딨어 너 여기도 두어프가 죽어있어? 여기도 두어프가 죽어있어? 두어프제 검 아씨 그냥 검이네 무게도 겁나 나가는 것 봐 그럼 시방 여긴 다 끝나셨다 아 찝찝한데 아 찝찝한데 이 비밀문이랑 살면 이 비밀문 얘기하는건가 전부 다 포함인가? 토탈로다가 내가 열쇠 때문에? 아 이거 뭔가 좁거지겠네 오오 씨발 깜짝아 어후 존나 놀랐어 나 진짜 어후 하후 미친놈 진짜 어 미쳤냐고 아이 열 받네 에잉? 먹어 이거 이것도 먹어 아아아아 이상한 새끼 와 겁나 아프겠다 됨지 깜찍하고 아 그걸 아낀다고? 너무 너무 아끼네 이 새끼 이거 어? 터져 어 아 진짜 세다 불화력 체력이 1500인데 두 턴으로 끝나는 거야? 와아 미쳤어 말도 안돼 데미지가 아 근데 경험치 먹은건 너무 달달하고 점수 랩업이다 너무 기대된다 레벨업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별거 주는건 없는데 존나 기분 좋아 아 솔직히 비닐문 있지 나와 있다면 배 구조를 생각해서 넣어놓을텐데 이거 뭐야 저기요 이런거 안챙기면 안되지 돈이야 나 돈이 남는건데 진짜 뭐야 이거? 하아 지금 어두워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나는 야명증 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아아 참 보이지가 않아 비밀문이 계신다면 비밀문 님이 계신다면 이 배는 너무 다 박살나서 안될거 같은데 여기 없을거 같은데 구조상으로 뭐 이거 완전 이제 거작대기야 이 그냥 다음 진행이랑 관련된 열쇠인건가 여기 오는 열쇠라던가 다음 진행으로 윗동네를 가면은 비밀문이 있고 그 문을 열려면 이 열쇠가 필요하고 그런거면 인정 비밀문 열쇠가 맞는거지 비밀방 열쇠 위에 있을수도 있겠지 위에도 사람 산 동네면은 올라와 아니면 여기? 여기는 모르겠는데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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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확인하고 가자 침침하다 되게 깊어 아 진짜 너무 어둡다 보이지도 않아 올라갈수있네? 네? 잠깐만 잠깐만 너무 너무 뜬금진행하는거 아니냐 나 이렇게 헥값이 놀랬는데 내가 여기를 끝내면은 이 웹이 끝날까? 아니지? 갈수잇있네 사다리있네 얘는 그게 아니네? 얜 정신지배되는거 아니네? 아 근데 세다 아 야 이거 잠깐만 와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한번 대화를 시도해볼까? 야 대화해 대화해 언데드냐? 아 너가 모르두스야? 아 너가 모르두스야? 어 그냥 들어온건데 어떻게 네가 모르두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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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식시간 그 자체로도 보다 오래되었을거면 군대를 확살 수 있는 순회 수준의 힘을 가진 피머법입니다 모르두스야? 모르두스 아카인 모르두스 아카인 자 그거 암? 나 이걸로 순간이 정해서 나가면 돼 나오기 전에 한번 한 따까리 해봐 내 생각엔 나 다음털에 죽어 100% 선빵을 쳐서 하나를 죽이는 용도로 가야겠는데 일단 가자 잘했어 떠난다 야 이거 좋네 이거 그러면은 일단 반대편으로 가서 내 생각엔 여기는 모르두스 쪽은 모르겠고 벌레를 좀 보자 저거 분위기가 왠지 모르두스가 벌레까지 통제하는 느낌인데 저 빙이 된 애들이 벌레랑 그렇게 저기 아 그건 알만 있었지 아 이건 또 모르겠다 이러면은 게임 되게 복잡하네 비밀문이 저 모르두스한테 가는 문 열쇠였나보다 아마도 사다리긴 했는데 문이라기보다는 비밀방이라기 방이 아니었지 모르두스를 잡은 다음에 방이 생긴다거나 가서 연구 한 번 박으면 되니 가자 벌레 나올 거 같은데 뭔가 센 거 아 여기까지 해서 이거 한꺼번에 없어야 되는데 더 가 도구로 폭발시켜 그렇지 여기도 알 있고 여기는 진짜 찐 또맥이다 야 근데 내가 4인팟이면은 어떻게 저 벌레가 날 끌고 오지? 끌고 올 수가 있는 건가 네 명을 다? 신기하네 아 깜짝아 아 뭐 있을 거 같긴 했다 진짜 근데 너무 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특별히 마음의 평화를 쓰겠네 아니 이거 쓰라고 이거 안되네 네이저 쏘고 염구 어 딜 좋고 어 딜 좋고 가까이 떠보여어 실드 아 각자 깜찍하고 잘가라 안 죽었어? 깜찍한 녀석 깜찍한 녀석 딜이 충분하다 화신 소환할 것도 없다 진짜 겁나 세다 여기 길이 있네 조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올라가는 게 메인이겠지? 야 이거 이거 좀 더 열어라 그렇지 이제 올 때가 됐어 왜 처음에 못 연 건지 이상할 정도로 잘 여는 것 봐 여기도 있을 거 같은데 벌레 본인이가? 염구 써도 되나 함부로? 써 일단 아 없다고? 어 없나보네 여기 없네 위에 있나보네 어딘가 있을텐데 이거 벌레 나오는 숫자가 그냥 진짜 날벌레 나오듯이 나오네 처음에 센척하면서 덤비지도 않고 지나가다만 뭐 있어 뭐 있어 느낌이 느낌나 느낌나 노란 다람쥐는 아니겠지? 아 설마 야 열어봐 헤엑 빙의된 도저님 있네 잠겨있다네 아씨 이걸 잠가놨어? 엔간이 좀 하지 진짜 씨 엔간 엔간이 잠가놔 무슨 맨날 잠가놔 반죽으로 쓰기 너무 귀찮다 오케 딱 봐도 그냥 가면은 싸우는 느낌인데? 저기요 저주 걸려있네 저주 걸려있네 저주 걸려있네 괜히 말 걸었다 내 생각에 얘를 저 모르도스를 먼저 잡고 얘한테 오면은 얘가 뭐 해줬을 것 같은데 쓰읍 괜히 말 걸었네 야바 촛 촛 파염죽 먹었네? 넘어져라 와아 징어다 얘 뭐 좀 치는데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아 이거 그냥 다시 할까? 대화 걸지 말까? 저주를 축복으로 한번 풀어볼까? 그런 역도 있는 거 보니까 해보자 근데 축복으로 빙의된 애들을 구할 수 있으면은 너무 에바 아닌가 솔직히 여태까지 좀 닥치고 죽여버렸는데 뭐야 어 하아 모르도스 잡은 다음에 한번 대화해봐야겠다 저주가 축복에 풀리는데 반응은 똑같네요 어 굉장히 킹받네요 왜 똑같은 거야? 쟤 빼고 아이템 자가 탓 들어간다 선빵 치면서 순식간에 죽이긴 하는데 쟤 가져갈 아이템도 없다 여기 얘가 있는 이유가 있겠지 전투도 바로 안되고 여기가 이제 약간 분기점인 것 같은데 D&D에 모르스를 해치우고 쟤는 외교로 내 동료를 만들겠스 모르도스 감사합니다 올라오라아오 이거 세상 다 뒤져봤네? 안간데 한 군데도 없죠? 싹 다 뒤졌죠? 지금 가는 곳만 처분하면 된다 여기 이게 비밀방인가 보다 이거 올라가 봐 이게 비밀방이네 칼업을 잡았다고 레벨은 못했겠지? 여기서 레벨업을 해야된다 비행위는 안풀리고 아이고 저 새끼를 해치워야 되는데 이씨 쟤부터 처분해 여기서 레이저 쏠 수 있냐? 아 아 레이저가 안닿네 이씨 레이저 안닿으면 솔직히 말짱 꽝인데 와아 거길 걸어서 오겠다고 거기서부터? 행동력이 그렇게 많아? 아 거기서 저장까지 하겠다고? 걸어왔는데? 상소득 없는 놈을 봤나 나 이제 갈건데 뭘 있냐? 야 나 올라가자 간다 잘 있어 뭐하게 뭐하게 여보세요 아 잘하면 얘 죽이는거 아냐 그냥? 이 거린데? 비행이지 어 거길 내려올 수 있네 다음 예고 저기 저기요? 아 너 계단 못 올라오는거 아니냐? 내려간다나 아 와 사람을 죽이면 저런걸로 변하는구나 아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쟤를 죽여야되는건가? 아 근데 체력 3000에 저 데미지는 오바야 저 사다리 위에서 있어도 공격을 하겠지 그렇게 멍청하진 않겠지 애초에 저기 언덕이 있는데 따로 순간이동을 하던가 하겠지 멍거리 공격을 하던가 그리고 좀 선 넘네 아까 시체에서 빨아먹은거 같았으니까 어떻게 좀 잘 때려보자 아 범위 좋다 너 와야돼? 내 마일드 딜러 그렇게까지 속수무책의 스펙은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왜이렇게 왜이렇게 안들어가지? 어 이제 잡았어 다음 턴이면 내 생각에 딜 맞아도 내가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 내가 죽겠다 큰일났다 아 나 죽었다 쟤 왜 내려와? 때릴 수 있는거 아냐? 아 죽었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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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졌어 이거 내가 벌이를 벌리면서 때렸어야 됐네 욕심을 너무 냈다 궁수가 좀 많이 거슬리네 근데 쟤를 내가 어떻게 그냥 죽이면 되는건가? 대화 설득 그런건 안되겠지 대화를 다 껀덕 껀덕지가 있어 대화를 하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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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명타 180 우와 에? 기계공격 있네 기계공격 있네 근데 여기있으면 나 죽어 한 대 맞아도 그냥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올라가는 것까진 행동력이 있네 빨리 올라가 올라가올라가 올라가고 채찍 치고 올라올거 불 여기까지 딜을 최대한 박아 보포 안건다 원소 들어갔고 다음 턴에 내가 쟤한테 죽으면은 끝장인데 아 요새야 걸어준 또 의미없지 걸어줘도 의미없지? 어 나 마디딘데? 올라와봐 모르도스가 턴이 뭐 더 빨리 돈다거나 약간 그런건 아닌가보네요 두대냐? 빛나갖고 어 죽은거 아냐? 아 잠깐만 그래서 다음 턴에 죽어 확실하게 죽여 근데 얘네한테 내가 맞느냐인데? 고지되긴 한데 아 넘어트리지 말고 졌다 죽었다 이거 죽었다 아 두 턴이 안되네? 상세상을 거는 것보다 딜로 찍어 누르는게 맞는거 같아 딜찍 누가 맞는데 좀 배분을 좀 잘 해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거 걸고 염구를 걸자 그냥 여기서 마저 지냐? 뭔가 딜져 쎄니까 약간 아닌가? 냉기가 더 쎈건가? 세칸짜리라서? 일단 이거 여기까지는 똑같고 잠깐 아끼고 초신성? 단검 던지기? 그리고 저이 연소 자연봐라 자연봐라 이 콤보가 되는데? 이 콤보로 잡을 수 있느냔데? 아까보다 좀 대각선 유치긴해도 오는건 비슷한거 같고 없지 없지 저장 못했지? 아 일단 초신성에 아이씨 모르겠다 어 왜이렇게 튼튼해? 에? 싫어요? 아 얘한테 맞으면은 거기서 그냥 나는 끝나는데 넘어지마 사리지 죽었어 방패가 없는게 너무 크다 솔직히 방패이면 안죽는데 저걸로 소환을 해서 어그를 줘야 되나? 그러면은 소환할거면은 어그로용 소환이면은 궁수 묶어두는데 써야되는 도적일 도적은 내가 잡아야되니까 어차피 도적을 때려가지고 소환수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그 그 수준이 아니니까 궁수 둘을 동시에 묶을만한 소환수 그런거 없지 얘밖에 없지 답이 없지 얘 뼈의 툰 필요하고 어? 아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거 아니 아니야 아이씨 은신 안하면 안된다 아아 저거 두 턴인데 안나올거 같은데 쟤 붙어서 나한테 후방공격 후방공격 넣으면 나 그냥 죽을거 같은데 그냥 아예 아 왜이래 하 아니면은 하나를 죽여야되나 그냥 그리고 언덕을 잡아서 싸워야되나 체력삼촌을 어떻게까 그식으로 가면 내가 하나씩 다 죽여야된다는건데 사실 쟤네를 살려둬서 득볼게 뭔지도 모르고 미쳤냐 왜 안써져 미쳤냐 왜 안써져 아 너무 활염데미지가 안들어갔다 어어 야 이거 풀려? 아 이건 아니지 이럴거면은 하 이럴거면은 위를 잡자 굳이 안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쟤는 많이 때려봤고 사실 쟤는 그냥 죽이는게 더 빠를거 같긴 한데 잡는거 놓고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쟤는 살아남았으니까 야 얘 죽여야되나 아 얜 이거 맞으면 죽는데 그냥 여기까지 맞추고 이러면 죽는거 아냐? 어 죽었지 나는 살았고 잘있어 갈게 변신할거잖아 이런 확실하게 이제 변신하고 나 도망가면 되지 이러보세요 변신한거 잡아보자 변신한거 잡으면 이벤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애초에 죽였는데 변신해버리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어떻게 저럴수가 있지? 걸어 나오는데 불길이 없었구나 아이 뭐야 올라가 올라가 야 빨리 올라가 바로 싸울 수 있게 아이 그건 안된다 조금 애매하네 이러면은 화살이 이거 꽂아 어 애매하게 내려왔다 여기서 불을 질러도 차가워서 더 덜 들어간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안길 바래 아 뭐해 왜? 어어 개극혐이야 진짜 어어 으아아아 슈바 너 두 턴인데 안 돌아올거지 턴 저주 먹었다 오 야 이러면 좋지 행동력 빼주면은 어 얘 너무 좋지 이러면은 기대도 안했는데 일단 잡았고 난 빠지면 되는데 그냥 나 빠질테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밖에 못가네 최대한 시간 끌어봐 끌 수 있으면은 여기있으면 맞아 죽는거 아냐 근데 얘 변신을 나 빼주죽이는거 아냐? 어어 아 안된다 아이씨 순간이동에 시체를 잡아먹는다거나 너무 에반가봐 아 근데 얘 변신을 좀 보고싶긴 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뭔만 돼 이게 너의 임무야 너가 모든 어그를 다 가져가는거야? 그치 그치 그 요새와? 그렇지 어그를 다 가져가야돼 나도 도망갈 수 있게 모르드아카임의 접촉 근원력을 얻으면서 아이 웃기진 말고 그건 아니잖아 야아 이거 흡하오 가면 가지는거 아냐? 찰싹 간다 아 흡하오 안가지는구나 순간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레툴을 장착하고 나가봐 야 오 야 뭐야 안 나가졌어? 아 웃기지마아 야 아 이제 말도 안 돼 개 억어 개 억지야 진짜 피라미드로 가면 된다 근데 나가서 피라미드 두고 와 너무 역겹고 아아 진짜 이럴거면 그냥 궁수를 죽일까? 죽여지는진 모르겠는데 여기가 와봐 범위를 잘 따지면 궁수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궁수가 좀 많이 역겹네 이번엔 붉은거를 쓰자 들어가 들어가 배골 나한테 볼일없어 이제 와 저거 저렇게 시야가 돼있다고? 여기서 쏘면 저기서 쏘면 똑같을거 같은데 똑같을거 같은데? 비행 차이가 있다면 레이저를 쏠 수 있다는거? 아 버프 안거리고 아 일로 날아오면은 아 근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 와 이거 사거리가 안 돼? 와 사거리가 안 된다고? 나 이건 계산이 없던 일인데 아 시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거야 그러면 반대쪽 언덕은 안 되는데 기사도 있고 기사를 그냥 잡아야겠다 욕심내지 말고 순서대로 가야겠다 왜이렇게 게임 꿀잠 됐냐 기분나쁘게 이렇게 약간 어려워야지 할맛이 나긴 한다 제가 300이었단 말이죠 마모방어가 정배가 당연히 안될거 같긴 한데 보스니까 25% 추가 데미지 예에이 220 데미지 20% 좋아 나는 뼈에투를 걸어 뼈에투를 걸어 어차피 뭐 방호막 세워도 마찬가지일거 아냐 뼈에투를 걸고 일로가 이게 맞겠다 변신하고 나 원큐만 안나면 되는거 아냐 아 근데 얘가 날 때리냐? 아 이게 닿네 나 죽었네 그러면은? 아 넌 안 닿겠지 비행 썼는데 아 말도 안 돼 야 아 죽었다 확실하게 죽었다 이러면은 아 아 아 아 아 앟 아 아 아 상자 가져와야 되나? 상자 여기저기 많지 피라미도 앞에 세워놨고 야 어딨어 아 이쪽이구나 아 왜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있지? 올라와봐 주워져 상자 저 물고기 상자도? 물고기 상자 안되네? 야 쓸만한 상자가 별로 없네 여기는 또 이건 주워지지 않을까? 아 치사해 개치사해 두개 아 개치사해 진짜 굳힌 상자 쌓기 아이씨 괴물로 변한 다음에 행동력이 엄청날텐데 분명 돌아올 수 있을텐데 이렇게 싹 다 막아야되나 그러면은? 아 잠깐만 잘 생각좀 해봐 뼈 가부검 여기다 소원하고 아 어차피 똑같구나 나한테 올테니까 얘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위치 저거는 좀 고..포물선이니까 연구가 안맞을 수 있으니까 아 크리가 안떠네 우리 해굴 한턴 됐다 와 나 이거 죽잖아 와아 와 심지어 입과 잘 안맞아 이놈 잡았어 올라가야돼 어 이놈 살았다 백프로 살았다 백프로 상자 쓸것도 없이 살았다 이 정도면 흐엥 그렇지! 행동력도 아껴주고 와아 우리 거미도 한 외모 하는데 넌 차원이 다르다 야 헉 잘 있어 와 와호호우 묻힌 놈 올라가 야 근데 얘 독 공격하네 나 디득이지 거기서 사시겠다고요? 에반데요? 비주얼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1번 얘를 죽인다 2번 돌아가서 얘네를 죽인다 솔직히 얘를 죽이는게 제일 베스트인데 죽어야 죽이지 3500을 어떻게 까 1500도 못 가는데 아 물통 괜히 났다 어? 너 공격 못 때리냐? 거기다 심지어 1대1이네? 야 근데 너 마방 내성이 엄청나다 야 와 드디어 연소됐네? 넘겨 잘 봐 너는 나가야 돼 이게 맞는거 같애 이거 죽어 그냥 때리자 물려 어차피 딜도 안 들어가 지랄 놓어 다음ро ransom 무조건 죽어? 이거쑤고 내려가는데 얘가 쫓아올까? 안 쫓아오면 모른다 안쫓아오면 죽는거고 100% 내려가는 건 어차피 이..거니까 이곳에서 때려 먼저 때리고 내려가고 잠깐만 나와야 돼 그래야 살아 완전 나와야 돼 그럼 맞아 나 떼기 어 이거 몇 턴 날아갈 수 있어 너? 에바야 근데 1대1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 큰 수확이고 거미를 아껴야겠다 그럼 거미를 아끼고 뼈트 해도 한 퀴 나오니까 뭐 생사의 경계 써야지 아 언데드 스킬 중에 데미지 올라가는 거 이긴데 그거 써야겠다 그게 맞겠다 데우고 와야겠다 광장 야 야 도움 와 진짜 순식간에 와 버튼 몇 개 누르니까 순식간에 와 사정술 기술 고통은 의미없고 고통은 의미없고 주갈 저번에 샀다가 조합해서 못 썼죠 고통은 의미없고 고통은 의미없고 뚜렷 글쎄 고통은 의미없고 도움드리라 고통은 의미없고 고통은 의미없고 하고 아 이제 그냥 아 근데 어차피 내가 사정술에서 써도 의미가 없구나 죽음의 갈망을 쓸 거고 그림이나 사세요 애초에 여기서 와서 팔걸 괜히 거기까지 걸어간 거야 참 이상한 놈이야 아껴놔 쓸 일은 없겠지만 아껴두고 음 내장 팔고 왜 갖고 있는 거야 좋아 생사의 경계하고 죽음의 갈망까지 쓰는 건 아직 미지수니까 써본 적 없으니까 죽갈 어딨어 이거 모른다 거미 소환해야 되고 와이프 형아 쓸 거고 와 이거 모른다 어디까지 가야지 저기 되는 거야 여기도 괜찮아? 아 내 거미는 왜 때려? 아이씨 안 그래도 약한데 와 겁나 튼튼한 것 봐 묻힌 놈 닭 꼬라.. 닭 꼬라 박아 아 죽었어 어 아 근데 이러면 조금 애매해지는데 나 일단은 초신성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건 이건 넘겨 때려줘 그렇지 이건 초신성이다 이걸 왜 때리니? 체력이 낮으니까 체력이 낮으니까 초신성을 꼬라 쓸 때 흡딜이 먼저 들어가나? 일단 이거 때려 어 데미지 쎄 근데 못 이길 것 같애 이게 맞겠다 이게 맞겠다 이거 때리고 이거 나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나까지 맞춰서 내 내 방어력을 까야 되는데 너도 흡을 하니? 와 너무 세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얘는? 진짜로? 한 번만 빗나가면 어떻게 되네? 잠깐만 얼리는 건 무리고 어? 보호막 쓰면 되지 않을까? 옳죠 나 영역에 걸쳐있죠 왜 젖다비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쓰면은 데미지 들어가고 캡 차고 종료 안 죽지? 한 대만 피하면 돼 근데 솔직히 어? 이런 무한인데? 나 이런 무한별륜데? 잠깐만 어? 다섯 톤 무한별류야 어? 이거 야 잠깐 설마? 어? 이거 야 잠깐 설마? 공부는 안 된다 아 한 번만 빗나가면 되는데 야 근데 물방이 너무 후날린다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맥스 방어력 자체가 낮아서 근원결계를 해도 의미가 없어 죽음의 갈망에 의한 데미지 펌핑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고 차라리 차라리 감전을 걸어보자 죽음의 갈망이 생각보다 별로네 이거랑 얼음은 아예 안 쓸 거잖아 번개를 써 그냥 근데 얘가 번개 면역이 있을까 여기 벌레들이 번개 면역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섭네 저건 세 칸이니까 정격 방출 넣어야지 과부 거미를 쓰지마 아 이거 이거 안 쓸 거고 확실하게 아 과부 거미를 몸으로 대줄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데 내가 확실하게 템프 맞춰서 감전 걸면 싸울 거면은 필요도 없고 어 얘가 낫겠지? 아싸리 그럼 과부 거미가 빠져 토템도 들어가야겠다 어 이게 맞겠다 이게 맞겠다 이게 이게 배우배다 버프 싹 다 빼고 다 들어갔네? 레이저 쏴야지 박스까지 할 필요 없겠다 내 칸만 쓰고 아끼는 게 낫겠지? 뭐 왜 안 맞았어 뭐 왜 안 맞았어 좋아 생사의 경계 쓰고 초신성을 쓰고 토템을 깔고 좋아 좋아 와 39밖에 안 들어간다고? 토템을 안 때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극한의 이득이 보일 수 있다 진짜 때리고 조터는 불렘을 넣어야겠지 아 근데 불렘이 너무 안 들어간다 전기 작업을 해야되나? 전기는 아예 진짜 빗나갈 확률까지 감안해서 써야되는데 이걸 쓰고 넘겨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이게 내 턴 끝나면 그거니까 감전 감전 아 나 진짜 튼튼하다 답이 없는데 진짜? 이 정도면? 질식 침묵 감전 들어갔는데 여기서 물들 들어오면 나 죽는 거 아냐 그냥? 아 뭐 그렇게 이러냐? 바닥에 불 깔았고 와 이게 불판정이 없네 바닥에 와아 말도 안 돼 요쪽 다리에 와아 잠깐만 7명 넣어야 된다 다음에 살란 다음에 턴에 화염주의 패신 내오고 염구 아껴두고 7명 꽂고 다음 턴 두 칸 아껴서 내보낼지 토템할지 토템 좋아 너무 튼튼해 체력보다 훨씬 튼튼해 와아 7명까지 걸었는데 빗나가면 안 떠? 이거? 아 이거는 체력을 3분의 1 깔까 말까 한데? 이런 불을 빼고 얼려야 되는데 불을 빼면 딜이 안 나오잖아 아 토템까진 맞는 거 같다 이렇게 대면은 불을 빼면은 불을 빼면은 아 근데 얼음으로는 너무 기술이 없는데 4칸이 비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사령을 넣을까? 그렇게 쓸 거면 이렇게 가야지 근데 방어를 올려주던가 순간이동이 되는 놈인진 모르겠지만 순간이동 순간이동 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순간이동 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가보자 플랜 B 일단 가부거미 소환하고 플랜 B 와우 고맙다 왜 쓴거냐? 어디 보자 아 아 이거를 완전히 까야지 완전히 까야 되는데 독을 뱉는 놈이니까 독은 안 통할 거 아니야 어? 얘 물내성 없냐? 어 물내성이 없네? 얘 물내성이 없다고? 제일 신기해 어? 정말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오는 거야 얘 때문에? 아니군요 자 잘하고 있네 좀 멀어 이불라 써야되는데 멀면 어떡하니 감염은 솔직히 좀 애매하고 번개도 안 들어가네 터치 계통이 다 안 들어간다 감전 막 떨구구 얼었어? 얼었으면 얘가 다르지 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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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다 이거? 야 어는 거 좋다 내 턴 아직도 멀다고? 어? 안될 것 같은데 시발 어? 오오오오오? 됐어 된거야? 이러면 이겼지? 진짜 이겼네 이거는 이거 걸면 되니까 그리고 물리공격 고충해줄 토템이랑 토템 좀 거리되면은 한 칸 움직여야지 거리되면은 실명 걸어 혹시모르 혹시나 원큐 나올지 모르니까 넘겨 오오오 물리 잘 터진다 만약 거미가 선을 맞으면 자 나 치명타라고? 어 그래 거미가 와해주고 근데 나 이거 죽은거 같았는데 씨발 야 말도 안돼 야 고통의 족쇄로 감당될 체력이 아니야 하하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야 이름 얘기가 다르지 와 겁나 세고 와 미쳤어 진짜 게임 이번거 대박 잘 세웠어 진짜 일단 거미는 필수고 이번에 죽어 맞으면 이거 맞으면 죽어 순간이동 시켜버릴지 냉기 쓸지 냉기 써 기도해 어 아냐아냐 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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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아 상성게임이야 진짜 지금 몇이니? 고통의 족쇄로 안되는데 애초에 쓸 수도 없고 얼릴 수 있어 얼려 고통의 족쇄 오하니가 안 온거지? 오하니가 안 온거지? 침묵은 의미없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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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아 죽어 진짜 죽어 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씨발새끼 여기까지 왔지만 맞으면 죽는건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순간이동시키면은 지금 스킬도 어차피 없고 실명으로 얘는 순간이동시키면 모른다 그러면은 잘생각해 아니야 생산경계가 있잖아 나는 어이 어리석구만 야 너 너 죽은거 같은데 생각해? 쿨 돌면 다시 무한굴레야? 딜 꽂자 회복을 막아 그렇지 이긴거 같다 이긴거 같다 이긴거 같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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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기네 확실하게 이겼어 얼릴 것도 없어 아 와 이거 한칸이네? 쇄약은 뭐야? 아 무기 못쓰는거야? 무기가 없잖아 존재 자체가 무기잖아 생산경계를 씹는다거나 뭐라 말도 안되는 일은 안되겠지? 야 잘가 빵 어이구 일 남았어 어이구 명예롭게 세칸짜리 얼음부채 세칸짜리 2레벨 기술로 마무리 해주겠네 감사히 여기시게 빵 당신이 다가오자 이 근원 능력의 대가는 자신을 보호하기 대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멍을 내고 깨짐 팔뼈들을 들어 올립니다 자비를 고려면 먼저 그에게 얻을게 있다고 말합니다 언데도 드워프 당신이 더 많은 근원을 다룰 수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근원 줘 당연히 하하하하 나 근원 넣어 나 근원 없이 이긴거 같은데 어 네가 약속 지키면 공어를 받아들이면 근원이 올라가 이거 뭔데 아 공어의 심장이야 먹어 억지로 삼킵니다 로아 로아를 왜 죽이려고 한거야 로아를 왜 죽이려고 한거야 로아를 왜 죽이려고 한거야 음 음 여기 겁먹었냐 그분이 날 찾을거야 그분이 날 찾을거야 그분이 너무 쎄서 내가 있어봤자 아무 쓸모없다 어 갑자기 폐아픈거 났어 게임이 재밌어서 그런거다 아하 여왕님이 죽음의 한개에 대해 얘기했어 도어프는 어떻게 죽여가는거야 모르드 아카이의 능력을 받았어 살려줄게 와, 얘 뭐야? 갑자기? 새로운 근원의 힘이 내 몸을... 어, 두 칸됐다 시커면서 잘 안 보이지만 아싸 아, 나 그냥 근원 썼었나 보네요 내가 안 쓴 줄 알았는데 됐고, 11레벨입니다 아, 12레벨짜리 괴물 잡았습니다 겁나 셌어, 진짜 말도 안 드는 성능이었고요 이제 대지술까지 배워주면은 화염을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능지가 44라서 굉장히 역겹네요 재치 가자 이걸로 치명타 확률이 23% 야, 엄청난데 23%면은 목걸이도 받았습니다 아, 나 기절이 좋은데? 아, 잠깐만 기절이 좋아 진짜로 기절 면역 너무 좋아, 나 나랑 같이 감전시켜버리면 되잖아 대기저항이면은 번개저항 아, 화염으로 가자 새로운거 나왔네, 새로운거 써야지 조합하고 문관리 뽑아주고요 문관리 치명타 자, 이러면은 다시 23% 아, 내가 태냈다 가자 저기요 저기요 어, 얘네 죽는구나 저주 풀리면은 저주 풀리면은 아, 씨바 경험치 다 놓쳤네 그러면은? 아, 난 안죽는줄 알고 아아 아아 아, 잠깐만 아, 죽는건 만칙이지 안죽어야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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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올라와봐 여기로 올라갔었나? 예에에에에에이 200원 너무 좋고 올라와 올라왔니? 아 이럴 때서 다 죽일걸 내가 경험치 급한데 와 이제 19만 모아야 돼 묻혔어 독이든 식은튀김 음식에 독을 넣을 생각을 했냐 여기가 비닐방 있는덴인가 보다 세이브해 무섭게 절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비닐방 문 열쇠 비닐방이 아닌가 본데? 드러프 여왕이 보낸 편지 증거 보내지 않은 편지 한번 읽어보자 죽음의 한계를 소유하고 있다던건 최대한 빨리 악수로 전달되어야 된다 불복정하면 안된다 날 실망시키지 말아라 아 채직했어요 음 그래 축하하고 성스러운 불꽃 길들이기 야 경험치 만사천? 너무 달고 너무 달고요 아 여긴가 보다 이게 비밀방 문인가 보다 비닐방 문 열쇠가 아니였던거 같은데 와아 뭔가 막 나왔어 눈부신 번개 나왔고 어 업체금 비싸니까 지금 뭐 솔직히 내 적수는 없을거 아냐 뭐하는 동네야 갑자기 어 저 저기 어허허허 음 보랏빛 주머니 자유의 맛 복수의 여인호에 보관 저런것도 있네 어 알았네 광대버섯 아 뼈가 비싼데 좋다 뼈가 가볍고 비싸 캐스트도 많이 깬거 같고 연동된 캐스트가 많네 이정도면 어디 갔을때 캐스트 깨지는게 적으면은 의심을 좀 해봐야겠다 연동된 캐스트가 많을거라고 다 깨논데를 가면은 그냥 캐스트 다 클리어된 데서 뭐 보상마을수도 있을거라 가자 저 입구로 한번 나갔다가 순간이동해서 그 양동있은 놈한테 한번 가봐야겠스 흠 네? 네? 잠깐만요 뭐죠?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뭔짓이죠? 갑니다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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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고있어 근데 우리 우리 상어 상어 밥그릇이야 나 간다 어어어 불을 수 있네? 아 뭐야 뭐가 이래 스킬을 싹 바꾸자 2레벨 스킬만 넣을까? 황천의 이동술 눈부신 번개 2단계가 좀 세니까 가부거미 감염 생사의 경계 다른 두개 뭐 넣어 그럼 아 이렇게 넣을거 없었어? 2단계 스킬 이렇게 적었어? 토템 토템은 가성비 좋으니까 흠 죽음의 갈망이 좀 애매하네 좋아 10단계 15분 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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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 됐다 자 부셔 어 뭐야 열렸어? 언제 열렸대? 야 상어! 상어 겁나 세다 상어 죽을 준비해 자 거미 거미의 친구 거미랑 같이 물리공격을 넣어줄 친구는 좀 이따 소환하고 가면 먼저 야 얘 방어력이 낮네 와어어어어 센데 아 이러면 좀 거시기한데 물댐 아 물속에서 소환해서 저..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이 새끼가? 다리 부상 여쭈고 때린 게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불이 훨씬 쓰잖아 잘 가 잘 가 아 젖었냐? 찰싹! 이천 경험치 좋고 이천 경험치 좋고 이게 찐 상어인가? 야 짜 상어 세다 야 저런 괴물도 잡은 마당에 이제 와서 물고기 보고 쎄단 얘기를 할 줄이야 보통 놈이 아니네 여기 퀘스트 필수 지역이었던 것 같고 비밀문이 이 근처에서 나오면 몰라도 잘 모르겠네 비밀문이 있는 건지 지금 비밀문이 어딨는지는 몰라도 뭐 안 먹어도 무방하니까 별로 별로 관심이 안 가는 문이니까 근데 이건 뭐니? 아 여기네? 아 여기 쇼컷이네? 난 순간이동 할 필요도 없지 근원도 있다 아 한 칸 밖에 안 주는 거 실화냐 죽었을 것 같은데 왠지 죽었네 없네 죽은 건진 모르겠고 없네 그냥 내가 다 죽일 걸 그래서 경험치가 안 되잖아 통 저장고 열쇠 열쇠만 집에 두 개가 나왔는데 뭐 쓸데 도 없다 이씨 넘어가 나 피라미드 가자고 할텐데 귀찮아 일로 가자 피라미드 버려 나중에 긴급탈출할 때 써 순간이동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피라미드 쪽으로 가면 확실하게 안전하니까 아 근데 이번 던전 진짜 셌다 나 겨울 레벨업 했다 진짜 사신의 절벽 아 이런 데가 있었군요 어 일방통행 같은 건가 와 순간이동안도 있다 극장 광장 이제 난 되지 기술도 쓸 수 있고 새로운 스킬도 풀렸나 볼 수 있지 가랑거면 2레벨 스킬 또 줬으면 좋겠네 어 대기술 3레벨 연쇄 번개 굶주린 꽃 소환 일단은 불은 아 무슨 화염날폐기 소환 같은게 나와 아씨 빼놓은 기술 없나 뭐 아 이거 있으면 좋았을텐데 이거 이거 되게 좋다 한칸 밖에 안먹는다 이거 한번 쓰자 그리고 바위계통 일자리 기술은 걸읍시다 지진 와 요새화 요새화 좋다 요새화 맹독의 파동 독구름을 남깁니다 한턴 동안 시전자 중심이네 초신성 시너지네 독과 대지 피해 면역이 됩니다 오 오 이 기술 안써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좋다 바위를 던져서 백 피해면 나쁘지 않지 염구랑 비교할건 안되고 솔직히 연구랑 좀 다르니까 기름을 뒤덮는다는 것도 좋고 가자 가자 샘못을 방출합니다 다리 부상상태를 맞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건 진짜 좋다 이건 순간이동도 불가능하고 독피해를 받는다 야아 이것도 좋은데 이건 안쓸거 같은데 가전은 가자 야아 푸짐합니다 이거 팔면 안되는데 팔자 그냥 아씨 애매한거 주는거 봐 내가 입은거 빼고 없는거고 79원 밖에 안한다고 저게? 넘무 양아치고 동물의 비늘 동물의 비늘 뼈 야 나름 잘먹었다 이건 뭔데 갖고있냐? 꺼져 와 대박 야아 달라졌어 달라졌어 기존과는 격이 달라 진짜 알잡이기만 넣으면 된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갓기술만 넣으면 돼 정신집에도 꺼져 원스토템 꺼져 감염 꺼져 생살경계만 넣어 가부거미도 꺼져 네 칸 비우고 항천이동선은 필요하고 눈부신 번개 필요하고 와 번개기술이 이렇게 들어갈게 없어? 실시키 진짜 좋은데 이거 좋은거 같은데 이거랑 아 번개는 두번 쳐야지 좀 얼던가? 겨울돌풍 대미지가 괜춘하네 1레벨기술이 기름터지는거 요새완 들어가야되고 아 회피를 회... 아 씨 됐어 요새완 빼자 저거 들어가니까 황천의 이동수를 빼 몰라 몰라 딜로 다 꼬라박아 야 근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세진 않네 깨툴기 지진 기름을 만듭니다 주변적... 이니까 내... 기준 범일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야겠다 독피해 독도 뭐 신호시 있으니까 와 기술 진짜 많아 마법의 제왕이야 가사 뭐 기술 안 너주냐?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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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미터 깨뚜끼 지금 내기반 근거리 진 있었네? 뭐 다 된건가? 이거 안들어가 있는거 아냐? 있는게 보여쓰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 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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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생사 회피 됐다 완벽하다 완전하게 강하다 나는 달라진 날 야 흑마법 3스킬 없냐? 아 이게 3스킬이 없구나 구데기네 구데기고 흠흠흠 그 지하투기장에 가서 얘기도 해야되고 줄리아한테도 얘기해야되고 또 뭐 누구 있나? 아 맞다 그 아래에서 사는 애한테도 얘기해야되지 리자드한테도 세명한테 보고해야되네 누구 있었나? 아 아 너가 아니었구나 트흫 첫 하부터 왜이래 챔피언이 왔어요 아 좀 싸워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로아르의 양손 근원 망치 모르드스가 다 죽였어 열쇠 어 그래? 아 죽음의 안개에 대한 증거도 찾았어 아 죽음의 안개에 대한 증거도 찾았어 로아 로아 뭐 뭐 뭐 너 이거 알고 있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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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떠들었지만 귀찮아서 스킵 했습니다 크흫 넘나 귀찮았고 와.. 좋다 이거 전설 레전도 장비 착용! 띵곤니 하... 거래 좀 할까 우리? 돈이 없구나 나 여기 가면 되니? 저기 열면 나한테 개지런할 것 같고 지하로 가자 와... 하시는 앤만 한 번 들렀다 갈까? 이리로 갈 수 있어? 안 닿지 여긴 나가는 길이 없네 그냥 바크공개 한 번 쎄라고 만든 거구나 너라면 내 장비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지 와... 솔직히 되게 좋다 빨리 싸우고 싶다 독과... 돌과... 땅이라고 땅과 불, 대기, 얼음까지 안녕하세요 와 진짜 모든 걸 다 다루는 마법사가 됐네 플러스 알파 사령술 4대 원소를 전부 다루는 슈퍼 해골이 됐으 지하에 있었나? 야 나 싸우고 그 논 올리고 그 논 좀 한 번 쭉 빨아야겠다 여기 처음부터 열려서 너무 좋네 쭉! 192 father 안뇽 좋아 그런 적이 뭐 왔는데요? 닥 아 의식을 다시 수행 하라고? 잠깐만 나 의식... 칼 버리지 않았어? 잠깐만 이건 알겠고 어 잠깐만 나 나 퀘스트가 막 깨졌는데 나 그냥 다 씹고 막 진행했나보네? 아 나 겉보다 근원을 지금 설마 써보라는 뭐 그런거냐? 잠깐만 검은뿌리를 구여야 되잖아 그럼 나 숙여서 그룹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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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칼을 버렸어 누구한테 버렸지? 타는거야 버린거야? 길바닥에 버린거 아냐? 나 6시간짜리 영상을 찾아야돼? 편집하다 나올라나? 어 나 큰일났네? 잠깐만 이거 메인캐스트잖아 에이 설마 진행해 몰라 아 몰라 귀찮은 게임을 만나 너무 볼게 많은데? 아 잠깐만 뭐 귀찮게 만들었어 마이스터 일단 가자 마이스터한테 여기서 정해지는건 마이스터한테 보고를 할지 로아르한테 보고를 할진데 궁금하다 궁금하다 일단 마이스터한테 보고를 해보자 잠깐 나 편집 팔지 않았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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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물 팔지 않아? 나 왜 이렇게 아이템 다 팔고 다니는거야 진짜? 아 나 팔았지 맞다 너한테 팔았지? 아 너 왜 자꾸 캐스트 아이템 팔고 다녀? 이거 왜 판거야 나 너희 중에 당권 갖고 있는 애 있냐? 잠깐만 잠깐만 아 나 큰일났네 왜 자꾸 갖다 파는거야? 이벤트 할때 써야되는건데 너한테 안팔았니? 제발 두배 주.. 두배로 주고 살게 지키한테 안팔았네 아 시바 하 증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진짜 으흠 하아 하아 내가 저번화에서 팔았을거란 말이지 그럼 저번화에서는 버린거 아니야? 길바닥에 저거? 파는건가? 아 돈이 안되는 아이템은 내가 버렸을텐데 와아 그럼 나 어디서 버렸다는거야 일단 보상을 좀 봅시다 먼저 여왕이 여왕이 나쁜짓 하고 있는거 좋죠 로하로 죽여달라고? 이게 다야? 로하로한테 한번 가보자 로하로한테 한번 가보자 드버프를 선택할지 마지스터를 선택을 정하는건데 둘다 싫은데 나 아야 드버프한테 가봐 로하로가 좀 더 후였던거 같기도 하고 마지스터놈들은 나 싫어해서 싫어 왠지 캐스트 진행이 왜 안되나 했어 왜 자꾸 온천지 다 팔고다니는거야 여기서 내가 팔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한번 뒤져보자 캐스트 제가 끝나고 얘를 잡으면은 나한테 뭐 준다는 내용이었던거 같은데 마지스터는 바로는 안주고 어 어 처음에 나온 마차에 있던 애들이 얘 부하였다 질리아를 만났어 아 나 너 연인관계 아 죽은 도어프아 아 죽은 도어프아 미친새끼인가 이거 주겠다고? 야 너 그냥 죽어라 야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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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 개새끼들 진짜 미친놈들이네 아까는 막 아이템 주고 무기 주고 개질을 하더니 아유 역시 아 여기서 한건 올려놔야지 거래도 여기서 다하는데 야 고마워해라 고마워해라 저 녀석이 짜가지고 내가 너 도와주는거야 야 여깄다 와 무친 여기 있었어 와 너 이거 없으면 게임 진행 안되는데 와 진짜 기적이다 나 도와라 뒤질 준비해 뒤질 준비해 야 너 9레벨 밖에 안되니? 아 실망이다 야 헤엥 범위 이렇게 좋아? 한번 써보자 이거는? 아 이건 이거밖에 안되네 이걸로 산빵치자 그냥 아 와아 정말 한정이야 이거는 초신선같은거고 오 너 제법 펀딱거리한다? 독바르고 초신선까지 이어가 쑤악 어차 이걸 버틴다고? 어응 해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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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s 으응 해피야아아아 때리바 아이고아이고 저걸 때리네 내가 간다 가긴 뭐 어딜가 어이엉 붙여 먹어 와 겁나 쎄 잘가 깔끔하게 초! 일말에 자비도 없고 아 목걸이 니가 회수하고 있었구나 나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로아르의 머리 좋구요 어째 찝찝하다 했더니 잘 가져왔다 야 두루다네 약초 와아 묻혔어 천둥론 야 이렇게 좋은걸 많이 갖고 있던 놈이 입싹 닦고 있던거야? 죽일만 했네 잘 죽였다 야 꺼져 창고 여기있는거 다 내건거 아냐? 야 잘했어 야 자아 창업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입니다 이거 뭐야 말라 죽였네 언제 죽였다네 아 뒤지고 싶니? 내꺼를 왜 키고 있어 아 뒤지고 싶어서 야 어이 이거 미쳤네 에잇 에잇 나는 수확량 확인하려고 온거야 그니까 닥치고 나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면 너희 다 죽여버릴거니까 독 빰 건방지게 감히 감히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이걸 버텨? 채보비군 왜 자꾸 불바닥 사라져? 와아 재생하는 것 봐 강철의 심장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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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찰삭 건방진 새끼 뭐야 쟤는 뭐야아 찹 건방진 새끼 한 놈 남았는데 쟤 연소로 죽겠구만 바크 주인님을 몰라보면 이렇게 죽는거야 건방지게 감히 나가라 그래? 쟤는 가진것도 없는 새끼 이 다 내겁니다 이제 두루완의 중독자 두루완의 세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냐? 두루완으로 음식 만들 수 있나? 이거 아니야 야 이 좋은 두루완에를 시 이걸 포기 나 지금 뭐 눌렀는데? 이걸 포기할뻔 했단 말야? 상상만해도 소름 돋는다 머리 갖다주면 또 보상도 줄거 아냐? 친밀도도 할 수 있고 범진 자슈애끼들 딱 돼 이 좋은걸 이 좋은걸 지들만 먹겠다고 딱 돼 여기도 지체 묻어놨나 보구만 열어 어? 조폭의 피해자 네 좋은일 했고만 이게 무거워 뭐야 이거 왜 야 이거를 못 딴다고? 공격해서 부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체력이 안 뜬다 근데 와 잠깐만 저걸 못 딴다고 내가? 저거 열쇠 누워 갖고 있는데 내가 다 죽였는데 됐어 아하 아하 촉이 다 숨겨놨네 야 마방 400 물방 80 에? 이거 아니지 나 오늘부터 드워프 확살자라 불러라 아 근데 좀 미묘한데 스킬이 행동력 너무 많이 먹는데 이거 이거 두 칸인건 좋아 아 데미지를 좀 찍어봐야 아는건가 근데 이 콤보는 괜찮을 것 같다 화석 강타 화염구 자연바라 화석 강타는 화염구에 좀 쓰고 두 칸 남기면 다음 턴은 여덟 턴이기도 하고 돌 수 있어 기뻐 아 아 보상을 받을 것이야 뭐 받았는데 돈도 받았고 145원 방패다 아이씨 왜 킹받게 주는 거냐 저렇게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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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옹 더 약한 로브잖아 이 개 짝 anymore 아니김치 자 일단은 판면산 먼저 하자 궁금하니까 보자 소환술과 연마술 와 좋다 돈 줘 2만원이다 야 마법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2만원이야 거의 모든 마법책을 다 샀는데 미친 부자야 맞다 로아르가 나 열쇠 줬지 이 마지스터 집 2층으로 가면 열쇠 따가지고 열 수 있는 상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마지스터 집이야? 마지스터의 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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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스터의 집이라 그랬나 마이스터의 집이라 그랬나 아 여기는 2층이 없어 여기 여기겠지 올라가 봐 마이스터의 집 저거 없는거죠 지금 얘 혼자 다 보고 있는거야? 뭘 뭘 대체 뭘 찾는다는거야? 나간다 시끄러어 있는 캐스터 나 깨자 귀찮다 검은 뿌리를 하러 갈지 검은 뿌리를 하러 갈지 라이커를 내가 만났다는데 라이커가 누구지 나 기억이 안나는데 누가 만났다는거야? 찾아보자 디비니티 라이커 아아 처음에 만난 애구나 그 저기 애엄마 구하러 갈 때 아아 디비니티 자유의 맛 한번 보자 디비니티 자유 의 맛 난 저거 기억이 안나는데 내가 어디서 캐스트를 받았단 말야? 모르두스의 목걸이를 사용해 들어간 곳에 밝게 빛난 눈을 획득했을텐데 아 그렇게 하면 아이템을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모르두스..잠깐만 내가 뭐지? 잠깐만 내가 보석을 입수.. 했다는 캐스트가 습득을 했다고 난 보석을 먹은 기억이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내가 너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줍듯이 다 주워가가지고 게임 재밌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 치우고 귀 좀 파고 있습니다 아아 귀가 왜이렇게 간지럽냐 귀 좀 파고 있습니다 아아 귀가 왜이렇게 간지럽냐 보석이 안보이는데 나는? 뭐가 보석이라는 거지? 아 믿기지 않겠지만 감추고 있는 겁니다 전혀 감추는 것처럼 안보이겠지만 이걸 하면 이렇게 감추고 있는 상태인거에요 이렇게 나도 이 메커니즘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골 먹었다고? 먹었는데 지금 아 잠깐만 사시네만으로 가서 다시 들어가 봐 모르두스의 목걸이를 사용해서 들어간 곳에 밝게 빛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이고 잠깐만요 모르두스의 거처로 가야된다 이게 갖고 있다면은 가면 나오겠지 나는 먹은 기억이 없는데 캐스트 상으로는 먹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팔았나? 잠깐만 혹시 혹시 아니지? 아니지 그치? 어 설마 먹으면은 상점에 안 팔면 죽는 병이 걸렸나봐 죄다 내가 상점에 넘겨놔서 시점에 생각하면 둘밖에 거래를 안 했거든요 내가 어 아냐아냐 그러면은 또 누가 MPC한테 말을 했나 내가 지하 지하에서는 거래 안 했고 여기가 얘는 집인거 아냐 여기서 여기가 누구 집이라는 거야 아닌데 아닌데? 모르두스의 집이 어딘데 아 여기야 위야? 아 난 근데 처음 가는 거 같지? 아 난 모르두스 집을 염두에 둔 적이 없는데 심지어 걔 언데드잖아 여기 살았다고 모르두스 집이 있다고 언데드인데 난 들어간 적 없는 집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 부수면 나한테 지랄난구나 여기 애들이 어어 길 있다 이거 아냐? 나 올래 죽을래 나 올래 죽을래 너의 동료들이 아래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본다 아니 모르두스의 집이 어디든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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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들어가야돼 진짜 아무것도 없네 얜 드워프입니다 어 어 어이구 버섯 비싼 버섯 있네 이거 아주 그냥 송이버섯 아냐 말랑말랑 어 여기도 길이 있네 아니 잠깐 못 가잖아 버튼 같은 거 있냐 나 빛나는 보석을 먹은 기억이 없네 아무 생각해도 나 빛나는 보석을 먹었단 말이야 내가? 나 빛나는 보석을 먹었단 말이야 내가? 잠깐만요 나 뭐 뭐 먹었나 봐 여기도 얻다는 거 아니야 지금 턱 나는 못 찾았지 왜? 아 됐어 중요한 거라고 넣었으면 됐지 어 이건가 보다 버즐인가 보네 버즐을 일로 와봐 힌트라도 좋아 쓰는 거 아니야? 뭔데 이게 어? 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붉은색으로 변했고 이것도 붉은색으로 변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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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어 그냥 어 하... 어.. 어... 어, 내가 들어가서... 아, 노락이 형이 따라 붙어서 퍼즐을 풀 수가 없어 그리고 4인팟인 상태로 좌우 항아리를 사용해서 배치를 맞추면은 아 3인팟인 아 4인팟인 상태에서 로라경 때문에 방해되니까 3인팟만 움직여서 항아리 두 개를 포함해서 다섯 칸을 맞추면돼 나는 1인팟인데 씨발 항아리가 많네 아 많으면 인정 나는 보고 정답 맞춰버려야지 그리고 요거 요 어떻게 아 이게 아니야 이렇게야 이렇게 이렇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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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좋아 여기 두 개 하면 되네? 좌우 항아리랑 항아리 또 있나? 안 보이는데 그냥 소환하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 여기랑 여기라 그랬지 아 야 로라경 안나와? 여기 있네 이거 이거 얹고 여기다 얹으면 된다 잠깐만 이거 항아리 뭐 들어있냐? 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 좋은게 들어있어? 지구 한바퀴 아 뭐해 자 끝 된거야? 아 아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아니라 이 방향이구나 아 어두워서 나 보이지가 않아 아 됐다 아 이렇게 하면 된대요 어딨어 아 어디 뭐 된건 아아 아아 음 음 야 뭐 해야되는거니? 신비술사의 대야문 왼쪽에서 두번째 버튼 작동하고 나의 자유야 그래? 이거면 자유라고? 오 자유 됐어 저기 항아리랑 싸운다는게 뭔 개념이야? 아 항아리 안에 들어있구나 음 같은편이네? 삐쩍마른 산송장 다른거 눌렀으면 뭐 죽었거나 그랬겠나보네요 빨리 좀 덤볐으면 좋겠는데 어 사령술사다 시절의 면역 어 얘네 물리에 약한애들이다 너는 그거를 막겠다 어 너 행동 꽤 많이한다? 와 이거 밖에 안돼? 여기서 쓰자 와 범위 미쳤어 예헤헤헤헤헤이 온천지가 기름바닥이야 오 나름 체계적으로 싸운다? 염구 야 마모브로 싸우면 못이기지나 아 근데 지진이 너무 좋다 범위가 비를 내려버릴까? 나머지 맡을 수 있냐? 혼자서? 내가 셋 얘가 둘 맡으면 딱인데 뭐 어떻게 왔어 내가 넷맞네? 전사인거 같고 어 얘도 전사인가 보다 어 고지대인데 내려온다고 법사가? 법사 아냐? 폭풍술사 나구만 자 이걸로 아 독이야 아 안통하지 아 병 폭발 뿌옴 어 죽었다 쟤 자 해피 반턴 동안 해피 90% 또 전사 하나 깠으니까 나한테 악몽 수루탄이라고? 아니지 아니지 아 맞네 너무 약한데 데미지? 나는 뭐 상태이상으로 못 움직이지만 않으면 아 전기가 좀 위험하다 쟤 기절 뜨니까 아직 감전까지 걸려있고 어 90%야 해피율 어 90%야 안 돼 얘를 죽여야될거 같은데 얘를 죽여야될거 같은데 쟤가 좀 역겹네 뭐 뭐야 나 공포야? 어? 야 뭐 누구 맘대로 공포야 아 얘한테 맞으면 죽잖아 아 무슨 언데덱아 공포에 걸려 아이 걔 불합리하네 진짜 아 아 숲까지 많아서 너무 킹받아 숲까지 많아서 킹받아 아 아 사실 도구를 안쓸거고 어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소환 스킬도 필요가 없다 아 기다리는거 너무 극혐인데요 내 턴까지 하늘 다 깨 얘들아 하늘 다 깨 얘들아 하면서 깨라 불좀 또 와야겠다 나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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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노란 말이야 자 누가 나랑 자리 바꿀래 아씨 애매한 것 봐 위치 우리 같이 싸우자 와 위치 애매한 것 봐 와 소름 그냥 하나 죽일까? 기름... 기름실을 좀 해서 잡아볼까 아 나 고지대 먹고 싶은데 좋게 하자 어어? 아 왜이래 아 정신 안 차려? 색깔이 비슷한 소리 누가 쓰게 맞을래 얼음 얼음 맞아봐 궁금하다 너 버틸 수 있지? 저 천인데 제 생각에 딜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그냥 생사의 경기를 쓸만한 애들은 아니다 얘네는 어 비까지 이거 이런 번개 치고 싶어지는데 어 넘어졌다 계획대로 이거 내가 너무 꿀인데? 위치가? 어 근데 이거 방어 때문에 기절은 안 통하겠다 뭐하냐 얘 아아 수준 넘어진거 노리네 그냥 아 비에 젖은 상태긴 한데 안 넘어질거지? 넌 넘어져서 되는 인물이 아니야 그래 넘어졌으면 힘 받았을거야 어떻게 맞출까 아 얘네 때려 일단 오오오오오오어에 진짜 좋은데 오오오오오- 야오오 미쳤다 얘가 엄청 들어갔네? 다 dell 음 아오가 깜찍하죠 데미지? 아이화염내성 높아서 화염과 안 통하지 아 너무 나약하고 뭐야 순간이동이야? 황천이동 소리라고? 아 시체랑 바꾼 거야? 와 시체랑도 바꿔지는구나 이제 일어났고 올라오냐? 올라오면 죽을텐데 기절이나 하시고 감전 그리고 야 닿네 저기까지 닿네 묻힌 범위 아 한놈 안 닿았어 넘긴다 하면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아 잡았고 전사 둘남았다 깨뚫킬? 아 야 이거 데미지 깜찍하다 깜찍하다 깜찍해 야 이제 와서 그랬으면 어떡하니 어디 뭘 쏴야되려나 얘는 물리가 지금 다 까져있는 상태 아니네? 너 둘 다 맞추고 싶은데 어 둘 다 닿는다 닿는 판정이지? 그렇지 대박 완벽하다 너는 자유야 묵은 시장의 역사에 사령소를 알려줘 주.. 아 야 장난 아니야? 야야 나 그거 있어 그거 오오오 아씨 아 있어 나 이거 있어도 안쓰는거야 뭐야 저거 뭐하냐 어디가세요? 잘가시고 경험치 많이 먹었다 가는 기별도 안가는 경험치지만 이 정도면 만족해 쭉쭉 가자 형천이동수를 그냥 넣어야겠다 독은 조금 애매하네 어 그냥 나가면 돼? 그냥 쟤 구한게 다야? 아 이거 너무 먹을 거 없는데 그러면? 쟤 하나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사실상 에이 근원 선택했으면 근원 기술을 줄라 그랬겠지? 필요가 없네 사실 뭐 하긴 뭐 이 퀘스트는 너무 이게 중요한 퀘스트가 아니니까 메인 하다보면은 로게는 돼 있어도 퍼즐이 들어있던 게임이기 때문에 퍼즐 관련이면은 뭐 보상같은거 혹시 볼 수 있나? 보상같은거 혹시 볼 수 있나? 음 음 아 보상이 있는데 사령술 대기술 이렇게 하면은 각 이제 랜덤으로 수 마업소를 주고 근원술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모든 범위에서 랜덤으로 준다고 뭐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냐 어 박스가 있다네? 좀 지저분해서 안 보이는데 이게 박스라고 하네요 여기 박스가 있다네 이거 이거라요? 음 음 저기 이거 못여는데 이게 랜덤 보상이라는데 부술 수 없나? 아 너무 귀찮네 부수지도 못하면 어떡해 에이 나가자 그러면은 이게 메인인거고 악스로 가라 서리무덤을 찾아라 블랙핏으로 가라 진행을 해야되네 핏자국을 따라가는거 먼저 해야겠다 아 근데 잠깐만 핏자국 따라가는거 일로 일로 순간이동하면은 못올라가잖아 한번 해볼까 길이 없는거야 여기 그냥 아예? 여기 왜 만들어놓은거야 어 일로 갈수있네 상자있다 상자 에헤헤헤헤이 지랄 너 길 없네 진짜 아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짜자자자자자 다리지? 어 뭐야 왔네 근데 왜 너가 자기 딸인거 아들인 것처럼 말해 얘가 엄마인거 아니야? 네 간다 네? 예? 잠깐만 아 내가 죽였지? 내가 죽였지 병신 금 열쇠요? 필요한거 있니? 오염된 스튜 오염된 스튜 오염된 스튜 어 협우석 비싸다 아 근데 나 12레벨 찍어야지 생기는건가? 아 너무 좀 텁텁하다 게임이 아 텁텁해 아주 그냥 불은 맥스니까 뭘 찍어야 될까 기술 성능을 보고 쓰고싶은걸 찍자 하나만 더 찍어도 하나 쓰니까 남은거는 아이템으로 쓸 수 있고 솔직히 이 얘네 왜 죽어있어요? 나한테 왜 지나가냐고 개지랄했던 애들 아닌가? 땅이여 버섯 뭐야 누가 죽인 다음에 버섯 동전 던져놓고 왔나본데 내가 안죽인거 맞지? 왜 다 내가 범인인거 같지? 내가 분명 안죽였을텐데 가자 아 저 회피가 좀 좋은데 좀 짜증난다 항천이동이 이 기술이고 합체 기술을 넣을까? 근데 합체 기술이 2레벨 기술보다 약한거 같애 합체 기술 자체가 2레벨 기술로는 안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쓸모가 없는데 그러면은 야 나 버섯 짠 버섯 줍는 사람 됐어 아 버섯 줍는 사람 됐어 어 뭐야 얘 왜 여깄어 얘는 뭐야 곰탱이가 있어 쟤 내가 구해준는데 왜 여깄냐 곰 곰 곰 이름도 갈 수가 있어 길이 있어 절로? 어어 있네? 이어진 길이네? 13레벨이야 절로 가야겠다 계기지 말자 뭐하냐 근데? 드러프들 막 패고 다니는구나 13레벨 드러프를 어떻게 니가 잡았어 부경하자 이 보상 개허접하던데? 이 보상 개허접하던데? 아마디아의 삶이 아마디아의 필척할 수준이었어 아마디아가 나한테 축복 준 애 아냐 마법사의 신 나는 리치다. 나는 뼈에 뼈에 흘러가고, 나는 뼈에 흘러가고, 사실 모르도스 자체도 엄청나게 셌죠. 근원이 피해 대신 흐르고 있다. 누워있던 장소에 근원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 장소에서 흘러가고, 모르도스. 그를 모르도스 자체도 엄청나게 셌죠. 그리고, 모르도스의 흘러가고, 그리고, 이타니아가 주의가, 그를 잃고, 그를 잃고, 지금 내 욕은 어색한 것이야. 이대로 보내고 보상받을지 죽일지네 난 화장실 갈지 내가 뭘 줄지 궁금하니까 살려줄까? 병상 아직 얼마나 된 거야 아, 3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아침 7시 반에 켰으면 되나? 아... 3시간 정도 됐네요 딱 왜 자꾸 쳐먹냐? 죽여버릴까 그냥 귀찮은데? 내 근원을 살... 한번 해보자 로드하면 되니까 어? 그냥 한 칸을 주는 게 아니라 연구 한 칸이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만 주는 거네? 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은신처에서 기다린다고? 네 은신처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솔직히 손해본 건 없다 자전석을 죽여서 한번 경험실 파밍하고 싶긴 한데 11레벨인 쟤를 됐어 일단 나가봐 아 근데 근원 하나만 먹고도 괴물로 변했었는데 막 체력 3천짜리 쟤는 뭐 자신의 없던 힘을 되찾은 거지만 아 나 벌써 여기 지난 거구나 마크 좀 취소해봐 네 핏자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 지금 넘어서 와버렸네 흥분해가지고 아이드네 오 13레벨이야? 여기가 12레벨이었는데 여기가 여기가 더 센 거야 그럼 여기가? 와아 에? 잠깐 타임 쟤 아까 내가 무섭다고 안 갔던 애잖아 이리로 갈 수 있냐고 혹시 저기 트롤이 있습니다 난 바보가 아니야 엉망이 꼴 좀 봐 나의 흥분 나의 freer 저의 짓은 나의 추억 약 157만원 13레벨짜리 공을 죽였다고? 근데 사실 당연한 거겠지 체력이 6900인데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새끼야 우와 요새야 체력 700 찼어 와 엄청나게 센 놈인가 보다 뭐 다음에 보자고 아 핏자국이 일로 가는 거구나 내려가는 거네 적의 퀘스트네 일로 오는 게 아니네 나는 사실 자유의 맛 리치의 은닉차 한번 찾아보자 자유의 맛 리치 한번 이거 해보고 싶은데 11레벨이기도 하고 어디 보자 웨이포인트를 클로이 클로이스트 우드 웨이포인트를 타면은 자 직스가 바로 보인다고? 그럼 클로이스트 우드라는 데를 찾아야 되네 잠깐만 거기가 검은풀이로 가는 데 아닌가? 다리 건너편 여기 아니야 그냥? 아 잠깐만 아 근데 나 왠지 못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전투가 나면은? 대화라도 한번 걸어보면서 다녀야겠다 어 검은 뭐야 에? 검은풀 식물이요? 방금 죽은 거야 뭐야 모르겠다 야 mpc 대화 좀 하자 아 홀티 루킹 언데드 그 사이 도대체 아 이거 기본 언데드네 야 너무 사령소리 뭔가 없어 이게 더 좋다 겁나 비싸긴 한데 와 와 와 와 야 13레벨 거라고? 나 11레벨인데? 이건 변신술이 들어가 있네? 나 11레벨이잖아 그 팔 뭐해 우린 같은 편이야 난 나 자신만을 믿어 이거 아 예전에는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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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내가... 특별한 책을 찾으러 대담할 때 전체 구경을 살해 쏟아질 수 있도록 시체석팔을... 왜 하필 그 책을 가져가... 나는 년을 잃어버렸는데, 이 세상이 무엇일까요? 하지만 저는 거의 모든 것들을...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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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을...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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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시체 폭발... 불이랑... ...사령술...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너 갖고 있냐? 나 아직 찾은 건가? 아... ...씹아 없잖아... ...뒤... 아 여기 그러면... ...나 날라갔다 와야겠다... 일단 일단 돌아갔다 오자... ...불마법이랑 사령술 하나씩 사면되네... ...나 사령술이 있으니까 불마법만 사면되네... ...버섯 겁나 많이 주웠는데 버섯 좀 팔아야겠다... ...두루아네나 팔자... ...하나 빼고 다 팔고, 증폭가 팔고... ...두루아네는 왜 저렇게 낱개로 나오는 거야... ... ... ... ... ... 부업! 치체 폭발... ...다시 걸어가야 돼... ...아우... ...이.반에는.. ...그럼 뒤로 가서... ...아... ...빗자국을 먼저 할까? ...아냐... ...이거 잊지 말고 그냥... ...이건... ...가자 일로... ...그렇게 멀지도 않네... ...맵이 좀 작네... 흠... 여기가 빗자국이고 이리로 가면은 곰 나오고 여기 이쪽이고 엄청 가깝네 다리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거의 너무 좋고 클로이스트우드라고 나오는구나 순간이던가 찍고 가야겠다 조각상은 뭐야 사서 아이드네 아이고 메인으로 근원 다루는 것도 찍어야 되는데 캐스트 일단은 시폭 먼저 갖고 있어 나 오 태도 100 만삼천 경험치 오 나 자살을 하고 쓰는 거 아니냐 너 그거? 자 잠깐만 야 어디가? 왜 이렇게 어두워 어디 가는데요? 저기요 의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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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프로 가도 돼요? 아주 사라졌어 만삼천 경험치 좋아 일로 좀 옆으로 가봐 아 나 13 레벨 존이면은 못 이기잖아 내가 레벨 좀 낮네 발견했다고? 약초 약초다 중독의 면역? 매욕의 면역? 공포의 면역? 넘어진 면역? 와아 묻힌 약초 공포의 면역 엔피씨 있네 공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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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곰새끼들 오오 야 뭐야 저거 이씨 누구세요?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커 얘 뭐야 어 나 신의 마신인데 구해줄 수 있나 보다 축복 걸면 되는 거 아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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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친새끼 하핳 간다 나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곰 이름이 엄마야 엄마 곰인가 봐 나이스 투 미트 유 나이스 투 나 2레버 파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놀 데가 아닌데 저건 뭐하는 병신이야 여기 너무 위험하다 와 근데 게임을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게임이 아니고 게임이 와 죽음에 1개야 대박 와 잠깐 잠깐만 벌레 맛인가 봐 ulate 저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상한 동네야 이상한 새 키들만 있어 어 존나 세 15 레벨이야 지나가 보자 지나갑니다아 2단 신문관 죽어있다 대화 한번 해볼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되는 법 저기요 잠깐 뼈 좀 시켜 건강설득이야 나 건강구야 설득했어? 네? 설득했다며 이 미친게임아 게임 너무 쓰레기고 게임 너무 쓰레기고 네? 저 새끼 조만간에 얼려죽인다 야 근데 내가 한 방이나 오네 그 괴물도 세 방은 맞았는데 어 여기 리치 있다 어 여기 리치 있네? 안노옹 내 피가 왜 필요해? 나 언드대로 피 없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여기 다시 걸어오기 싫은데 뭐 포탈 좀 주면 안되냐? 자한 스톱! 핀 건보라 나 말 이어 신의화신인거 알아보네 아니요, 너는 아주 좋은 제이한 당연히 제이한 오 너 잠깐만 오 얘 원에 나온 애 아냐? 원에 나온 물법사 아냐? 아닌가? 모르겠다 아 사정술사는 아닌가 보다 별걸 다 갖고 있네 백병전 물의 형자 미묘한 것만 갖고 있어 기분 나쁘게 지능 1, 주도권 3 이거 두 개 가는 게 더 낫네? 주도권까지 올라가니까 염력 악마를 추적해 왔어 나는... 어... 나... 내가 언데드 전용 선택지가 있네 동의한다 악마를 죽이고 오면 뭘 알려준다네 신화 지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 어 그래? 아 악마구나 이거는 그래? 좋은 거 갖고 있냐? 내가 동료로 썼던 개 같은 디비니티 때 쟤가 이... 쟤가 자안... 아 자안이 많은지 뭐... 이름도 그렇고 생거도 그렇고 똑같은 거 같은데? 어찌됐건 쟤가 무슨 동료인데 엄청 늦게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동료 중 한 명을 초반에 나오는 애들 쟤가 걔 같은데 어 나 한 바퀴 돌아온 거야 벌써? 아 저긴 안되겠다 여기 핏자국이나 깨야겠다 너무 쎄다 얘네들 생각보다 그럼 리치인덴 가까운데 아 다리가 두 개가 있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아 리치인덴 가까운 게 아니라 아 왜 여기를 돌아왔나 했네 그렇네 부하들 생긴 것도 다른데 한번 물어보자 얘는 좀 야... 얘는 좀 약하다 15레벨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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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 3골드밖에 안 돼? 겁나 싸네 흐지새끼들인가? 조단의 야망 책도 있네요 나한테 피를 가져오라 그런 거지 시체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내장 같은 거? 어차피 나 여기서 캐스트도 깨야 되니까 일단 캐스트나 깨러 가야겠네요 나한테 무슨 순간이동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못 찾아보랬네 내가 아유... 내가 절로 갔지? 여기가 피웅덩이고 어딨냐 빨리 와라 여기가 내 생각엔 진행 아 뼈구나 뭔가 있네 배낭 어 10레벨 애들이다 아 여기를 먼저 깨는 거네 역시 중간 과정이 있었어 야 11레벨한테 10레벨이 덤벼? 아 안 얼었어 안 얼었어 뭐 아니야? 와 행동력 겁나 많은 것 봐 나랑 바꾸자 바꿔주면 내가 널 죽여주겠네 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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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와 겁나 느려 기름 때문인가 봐 전력적 후퇴? 야 고지대? 얘는 죽었죠 다음 턴에 얘는 턴이 왜 먼저 돌아오냐? 아 내가 뭐 상태의상 한번 걸렸었나 보다 진짜 턴 씹는 건 너무 세다 진짜 미쳤다 붙였어 진짜 와 야 죽었다 와 턴 씹히는 건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건 너무 너무 위험한데 아니 근데 내가 마법방어가 풀인데 어떻게 턴을 씹은 거야 내 빙결을 걸어서 아 독한 새끼들 저 배낭이 함정이구만 이리 와봐 이걸 먹으면 저기 나오는 거 아냐 야 선택지가 없는 야 방권 내가 지면 안 됐어 나무 상자가 있다고? 배낭 안에? 질 수 없는 싸움을 저버렸어 아 쟤랑 못 바꾼다 그러면은 안 되네 아 레이저 나와 쳐먹어 270이요? 죽으세요 스킬 두방컷 아 죽었다 쟤 특별히 자리를 바꿔주겠네 특별히 자리를 바꿔주겠네 고통스럽게 죽여주겠어 아니 이게 아 왜 이따위야 이따잇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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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너는 이미 끝났다야 뭐할 거야 여기서 뭐할 거야 거기서 닭 쫓는게 할 거야? 아 범 진짜 작네 너무하네 진짜 잘가 찹 보지도랑 뭔 상관이야 땅바닥에서 나와서 공격하는 건데 아 생갈비같은 가져갈 필요 없는데 근데 나는 상자를 어디서 주워놓은 거야 야수조련사 야오오오 목걸이가 나왔네 금화 120개, 은잔 2개 야아 잘 나왔다 여기 살짝 위험하구만 여기를 클리어해서 경험길 쪽 빨아줘야겠어 이 밧줄을 내리는 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설마 끝난 거야? 뭐야? 핏자국을 발견했잖아 이건 거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고? 아 이쪽 길로는 아닐 텐데? 저기 핏자국이 저기겠지 근데 완료가 안 되지? 완료가 안 되던 갱신이 되던 둘 중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핏자국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아아 이런 거구나 이게 있으면 이제 내가 일 풀면 알아낼 수 있다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아씨 뭐 어쩌라고 뭐야 왜 쉬워? 흐으으으으 공격적인 가업인수 한번 쳐보자 어? 어? 아 혹시 유령으로 찾는 건가? 이거는 아까 그 그 똥 싸는 놈한테 가라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네? 영혼의 시 한 번 써봐 오! 됐나 진짜 된다 미친 게임 내 견습생 녀석 머리통을 갖다 줘 그래? 니 가르반을 죽이라고? 어 그래 알았어 근데 여기서 쇼커도 없냐? 씨 여기 또 걸어와야 돼? 아이 그래서 갔다와 가르반 뭐 어딘데? 여관에 있겠지 뭐 어 여깄네 어 다시 사리를 공허존제 사살하는 거야? 수튜를 갖다 달라고? 아까 나한테 그 똥 싸는 수튜 화장실로 가라는 게 이런 뜻인가 보구나 아까 얘한테 수튜 받았는데 오염된 수튜 오시가 없는데? 음식 맞냐? 애초에 오염된 거면은? 오오 please luci Yes to америк 에 으깬 감자 먹는 몇 개씩 있어? 전나 어 물건이네? 아아 수튜에다가 오염된 고기를 섞으면 돼? 오염된 고기 여기 많잖아 귀찮은 녀석 게임을 귀찮게 만들었어 킹밖에 빨리 가 오염된 고기가 공짜인 이유가 있구만 나같은 인간이 오염된 고기 다 쓸어간 다음에 판 다음에 오염된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지랄일까봐 이지랄까 가격을 0원으로 해놨나봐 나같은 인간 분명 있을거거든 다같은 공허 오염된 생선이 따로 있어? 아..씨발 미친새끼들 와아 이런거 얘기하는건가? 아..이거야? 가자 아 나왔네? 언제 어때? 네 이거나 처먹으시오 로아르의 머리도 여깄다 너의 머리도 내가 가져가겠다 뭐? 어? 덤비네? 자신있니? 지진을 하자 괜히 다른놈 위에까지 맞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아니지 이럴까봐 쟤 지진으로 한건데 쟤만 맞아야지 온 세상을 다 증오하게 만들었잖아 나아 잘가 두번 커진 놈이 까불어 두번 커진 놈이 까불어 왜 자꾸 열쇠를 주워오는거야 간다 분명 쇼컷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거 같은데 빨리와 아 좋은 경험치였어 다른 퀘스트 한번 확인해볼까? 다른 퀘스트 한번 확인해볼까? 그... 그... 건물같은거 있지 않았나? 게스트 중에 라이커 둘 다 되는건가? 내가 한명만 하면은 그냥 캐스트가 끝나는거야 뭐야 건물 관련된 캐스트가 왜 없냐? 그래 불타는 선지자구나 나왔어요 소통은 어디있는건가? 스테이드라니 수opa 하여튼 가정은 의 눈에 선물이 있어 형 비쇼다 네? 어 어? 야아아아 대박 이리로 와봐 자, 그걸로 가봐 검색하고 있을 테니까요 불... 불타는 선지자 아, 햇불을 그냥 불만 붙이면 돼? 아아 그래? 아, 그런거구나 햇불 5개에 불만 붙이면 되는 게스트구나 아, 순서가 있는 약간 그런건줄 알았는데 무슨 어디가서 대화를 해서 아, 어쩌지 대화문이 없더라고 되게 심플하네 아, 평상시 눈썰림이라면 봤을만한 게스트잖아 너무너무 어렵게 봤나봐 아, 얘가 뭐 발견했다고 그런 게 여기였구나 여기서 뭘 발견했다고 해서 뭘 발견했다는 거야?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거였구나? 이걸 너 어떻게 알아, 이씨? 와... 대박 자리, 고맙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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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io임 성향이랑 힘들어요 어... 이제 써도 되겠다 이정도면 인정이다 꺼지라고 자꾸 빈기적대 95에 500 야아 강하다 가자 꾸릴 거 없다 이제 불탄 선진하러 가자 아 너무 너무 쉬운 거라서 난 뭔가 특별한 건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웃겨놓은 심지어 안 간 길도 있네 여기에 대충 돌았어 게임 대충 한 사람 아닌데 어디로 가세요 이리로 갈 수 있냐 어 갈 수 있네 다 길이네 사신의 절벽 맨피쉬 있다 라간 황새치 다 오염됐네 공허 때문에 미친 새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결혼 반지를 던져버렸대 반지를 찾아오라고 들어가서 여깄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어디가? 아 오랜만에 본다 야 아 얘 다 강하네 어느정도 네 칸이야? 어어 하나도 안 넘어진 거 실화냐? 트 바닥에 기름 투성이 됐다 개구리들은 뭐 없네 아무것도 안 하네 괜히 건드렸나봐 와우 겸씨 달달하다 와우 딜 겁나 쎄 얘네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저거 아 저기가 물인데 에이씨 이거나 쏴야겠다 양서류 도약? 겁나 약해 뭐야 귀여움 담당인가? 번개 위에 번개 아 감전 면역이야? 딱히 감전 면역일 이유가 있어 얘네가? 와우 그냥 불 위에다가 돌을 던져도 오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냥 바꾸자 자리 아따가 둘 남았다네? 어떻게 둘이 남아 여기 한눈 밖에 없는데? 아아아아 턴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다고? 아아! 정신 안 차려 던져보자 얼마나 추가됨 들어가나 추가됨 들어가나 뭔가 안들어갔고 와아 아이템 전륜한데 여기 또 내 아빠 어디갔냐? 어디갔네 어디갔데 그냥 도망갔어? 레이저 광수 레이저빵 게임 처분되나? 이거는 캐스트가 그게 아닌가 보다 내가 알아서 가라 그러고 혼자 그거 가지러 갔더니 반개 없는 캐스트가 됐나 봐 그냥 갖다 준다 그러고 갈걸 츤데레처럼 다 될 줄 알았어 올라가 경험치가 참 얼마 안 남았다 이거 깨고 레벨업이 될까? 어 야 라간 여깄네 야 반지 지능 설득 반지를 건넵니다 반지를 건넵니다 야아 잘했어 겸치도 주고 개구리 두 마리분이네? 나 왜 일로 왔냐 아 캐스트가 얘가 그냥 표시가 뜬 거였구나 있는데 또 못 봤나보네 아 나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아 아무것도 못 보고 살지? 이게 뭐야? 왜 램프가 있어? 나 잠깐만 불타는 선진자 어딨어 여깄네 이거 찾으러 왔다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저건 뭐냐 또? 아니 캐스트가 이렇게 많았네 왜 야 왜 왜지에 아이씨 이런것도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갔었구만 고대 램프 램프를 닦아줍니다 누가 나를 소환하는가 어 화신인거 아네? 왜 널 쥐고 싶어하는거야 가장 위대한 자만이 신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들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난 권리였어 멍청해서 자유어가 없으면 힘은 의미가 없다고 능지설득 모든 사실이 나쁜건 아니야 지식을 줘 영겁의 문 어? 힘을 달라고 했으면 무게를 줬겠다 아 소환수 무적 만드는거네 아 소환수 무적 만드는거네 아 소환수 무적 만드는거네 필요없는가 보고 별 별로 아 별 쓸모 없을거 같은데 이래서 안 건드렸던거잖아 염구나 초신성으로 한번에 켜버리면 되겠다 멋있게 초신성으로 켜자 경험실 되게 잘 준다 캐스트도 여기저기 많고 굉장히 비싼 책을 줬네 심지어 뭐야 아 고통스러워 아 고통스러워 아 고통스러워 예? 이렇게 쉽게? 상태상 면역 이게 좋아보인다 와 뭐야 경험치가 이거밖에 안돼? 그렇게 많이 깼는데? 이거 좀 선 넘는걸? 맵을 잘 뒤져야겠다 그럼 블랙핏으로 가서 캐스트 깨는게 낫겠다 여기는 레벨 너무 높아서 내가 못 이기고 이쪽으로 가야겠네 중앙을 가야겠다 중앙을 일로 가자 그냥 능지 염화솔 물의 현장 와 화석강타 부여한데 묻힌 11레벨꺼다 근데 나 어떻게 내가 13레벨꺼 끼고 있어? 아 이게 13레벨야? 내가 어떻게 13레벨을 끼고 있어? 잠깐만 나 11레벨인데 어떻게 13레벨 끼고 있냐? 어떻게 된거냐? 저 이해가 안되네 링치를 안받고 있는건 혹시? 끼기는 꼈지만 대기술과 대지술 어 좋다 이게 더 좋다 필요한거네 바꾸자 돈도 많은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와 이거 배워야겠다 와 대박 이거 좀 애매한데 이동불가 완전 이동불가 상태 도망갈 때 이거 치고 도망가면 좋겠다 근접같은 애들은 5미터 극혐이고 초신성 빼자 세긴 한데 이제 들어갈 그건 아니다 들어갈 범인이 스킬이 아니네 3단계 번개 스킬도 쓸 수 있겠다 한번 보자 염화술 끝까지 안 배웠나 붉은 꽃도 넣어 쓰면서 이거 여덟번 옮겨갑니다 와 미쳤어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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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야 소화는 좀 그렇지 그야말로 막 드래곤 체인 라이트닝 아냐 어썸하고 내나 연쇄번개다 그런 의미에서 근원역을 채우고 오겠네 근원역을 통에 담고 다니면 안되나 물컵 같은데다가 양동이에 넣고 다니면 안돼 물컵 주머니 넣고 다니면 안돼 어차피 통에 들어있는 거 아냐 야 참나 이해가 안되네 야 근데 여덟번 피해는 1600 피해라는 거네 엄청나긴 하다 아 맞다 나 그건 이것 좀 그건 아직 캐스트에 온 김에 이리와봐 통 어딨어 아이템 진짜 존나 많아 방금 먹지 않았나? 왜 내 시야에는 안보이는 거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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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사용해야되지? 아 이거 내가 사용해야되지? 이거 바닥에 깔고 어떻게 쓰는 거지?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거였니? 사용하는 거였나? 사용하는 거였나? 더 찾아냈는 게 좋을지도 모르다 잠깐만 여기 써있었는데 나 혹시 가져갔다가 잊어버릴까봐 아 불을 내라 그랬구나 아 불을 내라 그랬구나 아 그래 사용하는 게 안되는구나 또 불 낼 수 있으면서 채찍을 한번 찰싹 왔다 내가 돌아왔어 내가 이곳에 돌아왔어 너 만나기 더럽게 힘들구나 더럽게 힘들어 아까 리치가 너보다 쎄다 그랬는데 너 어디가 아픈거야 너 어디가 아픈거야 그녀가 죽을 거 같다 마 아마디아 죽을 거 같다네 너의 spirit은 무한한의 사랑 그리고 너의 방피릭 팬들이 처음에 두 방피릭 팬들 가라 내가 너에게 여기가 너의 힘을 내게 너의 힘을 내게 기대에 차 몸을 떱니다 그래 네 내 삶을 내게 근원 흡혈 오? 이게 뭐야? 와 시체에서 근원력을 흡수하거나 살아있는 대상에 흡수한대 야 근원 무한이네 그럼 나? 와 개사기 와 나 근원 이제 근원때문에 이걸 못쓴다 했는데 근원을 채워주네 미친게임이 레나 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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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사기다 얘가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 그 시체에서 근원 흡수했던 거랑 그 네크로맨서가 내가 먹는 거 좀 잘하지 신들의 투사 나가 나는 더욱 강해졌어 말해 너는 뭐 뱀퍼리즘? 마이스터가 아주 잘 하지만 너의 눈의 눈이 없었다고 고맙습니다 마리스터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우리의 여성들은 우리의 여성들은 그 뜻은 아직도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말했을때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마지스터 막사로 가서 기록을 찾아야돼? 이거 진행해도 되냐? 레벨이 좀 못 달리는데 아 근데 근원력 흡수하는거 진짜 미친듯이 좋다 시체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거는 이러면 나 이거 연세범께 막 쓸 수 있는거 아냐 근원스킬 넣어도 되겠는데 몇개 빼고 이거 두개는 일단은 이거 세개는 일단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고 저어 한턴 해피 올려주는거랑 스읍 생사의 저건 너무 좋다 2층 막사를 뒤져보라 그랬는데 여기 아냐? 아 여기를 뒤져서 알아보라는 뜻이었나? 이게 메인이고 메인이 안 눌러지는데? 그래서 다음에 해 일단 일단 좀 중앙으로 가서 전투 준비를 좀 하자 근원을 좀 빨아먹으면서 다녀야겠다 바닥에 뭐 시체야 많겠지 행동만 하나 먹네 풀타임 두개 그럼 실전에서 근원을 빨아먹어서 써도 괜찮겠는데 야 그럼 이것도 이제 보호막도 그냥 막 쓰는거야? 묻힌게임 일단 아 내려가면 안되는데 내려가고 있네 근원 빨라고 올라가서 빨아도 되는거 아닌가? 흠흠흠흠 생선 근원같은건 못 빨겠지? 자 아 올라가 봐 근원을 빨다라 새로운 데서 빨아 근원을 흡혈하면은 흡혈되는 데서 하면 마이너스가 되나? 이거 한번 얘한테 흡혈해보자 되는진 모르겠는데 아아야 흡혁 안되네 사이즈가 너무 작았나? 이거 한번 건드려보자 이제 이거의 정체를 깨달았네 처음 여기서 봤었구나 나 그 놈 쪽 연쇄 번개 착! 개쌤 네? 주방 아니 이것들이 독을 뿌려 감히 감히 공중인데도 이거 맞네 그냥 해본건데 레이저 빔 뺨 잘가시게 근원 내놓으시고 얘는 근원이 안 돼? 인간만 되나? 아닌데? 어어 쪼옥 겁나 좋아 개사기 근원 무한 애벌레 따위한테 근원을 빠네 큰거한테 한번 빨아까? 아 근데 사거리가 너무 짧다 와 너무 좋다 이거 처음에 솔직히 근원이 평범하게 잘만 싸우면 필요한가 싶었는데 이렇게 쓰면 나르.. 얘기가 다르지? 겁나 좋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치고 일로 한 번도 안 가봤나? 목초지 쥐가 너무 많아 토끼다 토끼 토끼 불안한 허수아비? 흐흐흐흐흐 야 이거 그거 아냐 옛날에 그? 공포영화? 너 뭐니? 너 뭐니? 그녀에게 놀아나지마 지능 설득 저항해 하아 나 암 쏠 묻혔냐? 오케이 레벨 10이네 이새끼들 아 나 왜 대체 레벨대가 다 이상한가 다른거야 와 근데 별로 안 세보인다 쟤가 좀 세보이네 저 대장인 불에 약하겠지 허수아비인데? 북룰이지? 북룰이지? 찰싹 잠깐만 쓰읍 그렇게 안 약한거 같은데? 자기 바꿔달라고 그러고 고지도해서 싸울까? 아니 딜을 넣어 그냥? 지진? 아 얘네가 전원식으로 쏘는구나 대지 기술로 쓰네 아무리 봐도 물리공격인데 기술 이름이 투석인데 마홉방울이니까 아 저주 걸려고 억지로 깬 것 봐 아 웃기지마 그 놈을 뺏어간다고? 어? 와 이렇게 강해? 와 개쌤 도망가면 도망가면 싸워야겠다 비행거리도 미친듯이 머네 죽어 이 새끼 이 새끼야 어? 선방 필승이야 기묘한 해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진짜 앵간히 해 이게 뭐야 아 얘네 불기술이네 근데 응 여덟 번 라이트밍! 아 라이트밍 실화냐? 여기 보호막 킹호막 염구 불타오르라고 얘가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 와우 마방 올라가는 수치가 얘 다 죽이고 그놈 다 다 빨아먹어야지 와아 겁나 잘 되는 것 봐 야 왜에 공포야? 아아 웃기지마 아 야 말도 안 돼 야 두턴 공포가 어딨어 세상에 야 두턴 공포는 진짜 말도 안 돼 야 아이 참 어이가 없네 진짜 물약을 먹어야 되나? 공포 면역? 아 상태 이상 면역을 좀 어떻게 해야된다 내가 상태 이상을 스킬을 풀 수도 없고 스킬을 턴이 안 돌아오니까 아아 이건 좀 아니지 죽어 이씨 죽어 이씨 그냥 따뜻하면 불타 죽어 그냥 따뜻하면 불타 죽어 야 이거림은 닿지 않나 솔직히 써보자 써보자 감전 불이 안 닿아 있는 상태지 얼리자 오한까지 좋아 공포가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런 쪽은 좀 이상한데 그렇게 들어갈만한 수치가 돼? 저 투석은 두 번 터지네 에미지가 160이면 내 투석보다 센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행동력이 줄기차 무친 놈이 아 말도 안 돼 아 씨바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이거 다음 턴에도 공포 들어간다는 거 아냐 이제는 씨바 허수아비까지 기어 나와가지고 날 연맥이네 아 와아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와아 개사기 야 그거 가야겠다 화염달팽이 없지 죽음의 꽃 한번 가자 침묵 달려있나? 진식 신명.. 신명이야? 와아 저거 좋은데 근데 스킬 굉장히 죽음의 꽃으로 간다 선빵 치자 공포에 오라를 모르겠단 말이야? 공포에 오라를 모르겠단 말이야? 장난하나? 이씨 소환하긴 했는데 모르겠는데? 공포가 다음선에 터진다고 감안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고 차삭 차삭! 이 녀석 잘해네 아! 면역? 흐흫 그래 그럴거 같아서 솔직히 허수아비니까 공포 안걸려있고 공포 됐다 붙어서 맞으면 공포가 들어가나봐 와아 공포를 풀어줄 수 있는 스킬 있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신고식을 너무 허접하게 한다 야 독이 안통하는 적이라니 때려보자 데미진 들어갈거 아냐 흐흫 흐흫 아 독대미진이? 이거 달팽이네 달팽이가 여왕님처럼 세우니까 그런까지 들어가는거겠지 여왕 그 여왕달팽이처럼 불도 내뿜고 그렇게 믿겠네 그정도 클라스가 아니면은 쟤는 답이 없으니까 와아 그 이천원을 내고 사야된다 너무 역겹다 힝 너무 싫고 완전 포탑이네 와아 많이 팔리긴 하네 와아 저 많은걸 팔아야지? 겨우 책을 하나 사는거야 무쳐다 진짜 핑핑아 믿는다 여기다가 마방을 올려야겠네 마방 물방 이거 가야되고 아 근데 너무 애매한데 마방 물방으로 가는건 좀 그런가 데미지가 좀 애매한가 상대가 나보다 많기도 하고 가성비 따지면은 일대다수니까 무조건 해피를 가는게 많네 이렇게 이렇게 아 피라미드 또 쓰듯이 생기진 않겠지 설마 하나 죽이고 피라미드? 에이 에이 저거다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세븐일까? 일로와봐 생각이 짧았네 일로와봐 아 개구리구나 아 뭔가 했네 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부서져 줄래? 너 이 무적인 건 에바잖아 이 쌍놈의 거야 됐스! 깔끔해 해피, 기묘한 해피 얘는 공포에 오라 없지 자, 일단은 비묘한 해피 쓸 거고 핑핑이 소환할 거고 핑핑이는 행동력을 굉장히 적게 먹는구나 겁나 약해 보인다 너 네 칸 여기까지 헉, 레이저 쓸 수 있네? 아, 회피지 맞다 아아 피한 거야? 어 500이면 나쁘지 않네 공포는 거의 확정인 것 같다 저주 내 턴만 다음 한 턴만 돌으면 무조건 허수아빈 죽여 공포 이거 들어가지 안 들어가서? 어? 어, 그럼 확실하게 죽었지 쟤는 이거 얘 때리면 얘 힐 되는 거 아니야? 불이니까? 얘부터 죽여, 확실하게 얘부터 죽여 아, 죽었고 레이저 레이저 쌍레이저다 은원의 힘이다 야 야, 평타 진짜 세다 근데 쟤는 평타를 맞았는데 왜 마바, 마바한거 다냐? 이거 왜 맞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한데 반정이 어, 맞는건데 왜 저래 반정이 놀랐잖아 죽어 예에에에에스 그리고 한 칸 남았구만 여유롭게 승자답게 기다려준다 그럼 자네는 일로와서 기다리게 어, 갑자기 행동이 사라져 와, 달팽이 이렇게 보니까 겁나 좋아 보인다 솔직히 별로 안 좋은데 다음 손에 너는 모든 걸 불태워 레이저 쏠 수 있으니까 와, 이거 잠깐만 솔직히 이겼을텐데 이거 내가 내 생각엔 이겼는데 좀 역겨운걸? 얼음으로 때리자 어차피 얼음 안 들어갈테니까 아, 투자체 통과를 못하는구나 레이저 레이저 빔 겁나 세고 와, 평타 왜 이렇게 세 평타 180 들어갔어 레이저보다 세 뭐야 와 이거는 채찌꺼 자연 바하러 꺼지고 아, 달달했고 언데드 허수아비구나 뭔 쌍롬의 거 허수아비가 덤비나 했더니 얘는 마법이 부여야 되는 허수아비 언데드 허수아비 한 명이 다른 허수아비들한테 마법을 부여한 거구만 쪡! 와아 근원이 흘러 넘친다 어, 근데 저건 너무 좋은걸 달팽이는? 달팽이는 달팽이는 행동력 하나로 뭐 데미지는 데 절반이지만 레이저 쏜다는 거니까 그래도 안써 근데 능지를 살려서 역시 싼다지 아까처럼 공포가 안 들어갔으면 진작에 이거 싸울 것도 없이 이겼을텐데 너무 어거지였어 잠깐만 빈 꿀병에다 근원 못 담아다있나? 아 뭐 담 필요가 없구나 이제 어디 보자 아이고 벌집이 있네 수코토끼도 있고 아 빈 꿀병에 꿀을 넣는거구나 이러면은 꿀 나오? 와 진짜 나왔어 능지 2 와아 개좋은데? 단, 다 넣어 와아유 와아우 예에에에에이 너무 좋고 여기가 그래도 좀 그나마 약하다 저쪽에 비하면 저기는 13레벨인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13레벨로 딱 때리는데 그나마 여기 숨 쉴만하네 인간의 해골 저 솔직히 싸우면은 비벼질 것 같은데 근데 4레벨 차이는 좀 아닌가? 잃어버린 지갑 쟤가 아세 센거고 여기가 좀 레벨업하기 괜찮은 그 공간이어야 되는데 야 근데 나 11 막바지긴 한데 11레벨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된 거야 게임이 원래 내가 레벨 더 낮은 게 맞는 건가? 내가 소울풀이라서 이렇게 빡신 거고 이거 뭐야? 이건 뭐하는 크리처야 뭐하는 놈이니? 나 맞다 이거 대화가 되지 어 레벨업 했다 불사조 못생기고 작은 새 날 태워보라고?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건 여러 이유? 됐니? 저 저기 저기요? 폭 mia 오 포닉스 być bonuses 962 띵사조에알 띵사조에알 뭐 이제 못먹네? 됐어 그럼 자 레벨업 아유 정신없어 기억이냐 재치냐인데 솔직히 기억은 뭐 필요 없잖아 마법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넉넉한거지 이미 충분히 강력하고요 레벨업 하면서 슬롯 하나로도 늘면은 으아아아 늘었네 이미 그러면 재치지 이걸로 27% 자 무엇이 중한가 당장 쓸 걸 가야지 소환소로 소환 시너지 주는 걸 줬던거 같고 내가 연세번개 쓸거면 대기술로 가는게 낫겠지? 번개로 가자 불이랑 번개가 역시 멋있지 얼음은 약간 이제 불이랑 좀 안 맞으니까 얼음도 좀 멋있긴 한데 조금 그렇네 이건 누가 여기다 버려놨냐 먼저 개구리한테도 물어봐야겠다 너덜너덜한 작은 책 꺼지고 아 한번 읽어볼까? 뭔가 이유가 있으면 있는거겠지? 너덜너덜한 작은 책은? 내가 어디로 가는거야 넌? 아 이렇게 돌아가야돼? 피있다 어? 그렇게 돌아간다고? 어? 거미줄 겁나 많은데 거미 있는거 아냐? 개구리다 잠깐만 나 뭔가 발견하셨는데? 뭐지? 뭐지? 내가 뭔가 찾았다 딱 돼 야 뭐 꺼낸거 아냐? 어? 뭐 얻었나 혹시? 뭐지? 뭐지? 폈잖아 너 예..예냐? 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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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상자.. 잠깐만 상자를 먹으면 상자가 사라지는데? 건물 내부에 있는건가 혹시? 건물 내부에 있는건가 혹시? 일로와봐 어? 뭐지 않게 뭔가 먹긴 했는데 뭐..뭐야? 어? 어..뭐지? 대체 뭔데? 어.. 오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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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 좀 있어보이네 아 근데 11레벨 몬스터가 진짜 없는거다 저 동굴 안에 11레벨 몬스터가 있던데면은 경실 좀 많이 주던가 해야지 경주인에게 뭔 일이 있어? 한번 부수고 들어간다? 불만 없지? 이 숨기가 어쩐건데 같이 척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 봐 아 꺼지라고! 아 이 새끼 고인데? 50밖에 안 달아 역시 12레벨 몬인가? 와우 채찍 때려 음 내가 들어왔어 네? 마녀가 자기 눈알을 뺐다고? 어? 아 잠깐만 이거 못 부수네? 열쇠가 있을 법한 공간은 없는데? 여기도 나중에 일단 레벨업을 했으니까 책이 있나 보자 아저씨 제가 기대하는게 맞습니다 아 아저씨 너무 많이 봐가지고 채가 안파는거니? 뭔가 슬롯이 좀 길어진거 같은데? 내가 약품 팔아서 그렇구나 뭔가 슬롯이 좀 길어진거 같은데? 내가 약품 팔아서 그렇구나 촉수강사같은 소리하네 씨발 아 스킬 수준 진짜 못 봐주겠다 못 봐주겠어 야 뭐야 야 획을 좀 내나봐 똑같은게 계속 쓰게 하네? 계속 강해지고 있긴 하지만 레이저빔 300까지 들어가 ㅋㅋㅋㅋ 고토의 경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가 없을까? 괜찮은데 저거 스킬 메커니즘이 오랜만에 일로 와봐 내 생각에 여기를 가서 보던가 여기를 가던가 둘 중 하나인데 와 근데 맵 이동 포탈이 범위가 좀 너무 심각하네 저 아 일단 쭉쭉 가봐 배울건 다 배웠어 배우고 싶은거는 여한이 없이 다 배웠어 광장에서 가야겠다 광장에서 가깝다 아휴 이리 쫙쭉 가봐 일로 가를지 일로 갈지 인데 와아 죽음에 안개가 있는 섬 여기로 갈라면 여기로 가던가 여기로 가던가 둘 중 하나인가 보다 여긴 다 기본적으로 14 레벨 15 레벨 있고 아 얘가 마녀야? 아 얘를 죽이면 여기 지하로 갈 수 있나 보다 아 와 진짜 게임 잘 만들었네 그냥 이것저것 넣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알차게 잘 만들어서 너무 열받어 너무하나 오염되지 않은 달걀이 있다고? 어딨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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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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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오이 생활 컨텐츠까지? 이 파도파도 또 나오잖아 악마같은 게임 컨텐츠에 끝이 없어 흐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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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위험한 동네에서 저렇게 퍼자면서 지금 인생 날목하고 있다고? 무친 새끼...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어. 닭은 내가 다 죽여버렸는데? 왜? 우린 사람이에요. 노예가 됐어요, 마녀에게. 어떻게 도와줘? 내 친구가 여기 있는 말이야, kind sir. 우리의 질의 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 알이스의 일부는 이 집에서 있는 것 같아. 아, 내 사랑에 도와줘, 제로디. 저는, 제로디. 어디로 가면 마녀가 있어. 내 친구가 말하는 말이야, 아리스는 그녀에게 오는 것 같아. 아, 그렇네. 그럼 거기 맞네. 그 마녀가 맞네. 불타고 있는 애가. 너의 그걸 거시기 하려는 거 아니야 우유인지 나발인지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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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개구리군 개구리군 뒤지고 싶어 일단 암탉한테 가야 되는데 암탉이 여기 없다 마을에 있는 건가? 와 근데 마녀를 내가 어떻게 이기지? 나 한방컷인데? 좀 비벼지는 선으로 더 준비해놓던가 한방컷인데 어떻게 이겨? 좀 진행을 좀 해봐 여기서 여기 길이 있네 이렇게 와우 경험치를 좀 풍부하게 줘야 돼 나를 이걸 저 지옥으로 끌어당길라면은 저 거지같은 게임을 끌어당길라면은 경험치를 좀 풍부하게 줘서 동레벨을 맞춰줘야 돼 동레벨로 싸우다가 내가 1억 더 하다던가 그딴 식으로 좀 해줘야지 상도석 없이 그냥 다 가서 가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러면 내가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나한테 미친게임이야 와우 여기는 그러면은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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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자 일단 마녀를 잡는 퀘스트는 여기서 받았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기는 뭐 NPC들이 12레벨이었기 때문에 말라디랑 같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시에 배를 태워준 맞아맞아 맵이 어떻게 된거니 여기 검은소지 와 진짜 오랜만에 초반에 한번 오고 안오지 않았나? 이리로 가봐 저쪽에서 이제 뭐 12레벨짜리 검은소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기도 순간이동하는데인가 보다 여기까지 보인다고? 어떡해 아무것도 아니겠지? 잠깐만 잠깐만 야 이리로 와봐 아 순간이동 찍고 가자 찍고 가자 야 찍고 가자 거의 다 왔네 찍고 대NPC 대화건담에 한번 가보자 내가 어디서 사냥을 해야된 이 필드가 순서가 있지가 않네 아 찾아가야 되네 좋아 이런거 좋아 함적있다 왜 데이트하고 있어래 동생이 아 공원의 존재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거야? 달 내용같이 닿네 와 무지개다 못 찾고 이리 한번 가보자 저 소한테 뭘 갖다달라 그랬는데 마실 거를 캐스트가 안 나와있으니까 별 수 없지 떠있지도 않고 소가 마커가 아 이거 순간이동으로 가서 가면 되는 거야 왜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 와 26만 언제 모아 이거 만대판 20대라 그랬는데 나한테 이게 마지막 맵인가 그럼 이 다음이 마지막쯤 되는 건가 코코야 설마 너가 암탉이냐 마술이 꺼 아 맞다 맞다 닭은 여기 있었지 아 저게 닭장이구나 레벨 2레벨 레벨을 막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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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나 여기 이걸 이게 아니라 이거 보러 온 거였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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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렸네 이게 뭐야 이 해골 다섯 개 박아놓은 거 뭐야 영원한 딩고 이게 뭐지 겨울의 영웅 겨울의 영웅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몹시 안 좋은데 느낌이 몹시 안 좋은데 사람 짓고 아 나 그런 거 하지 마 무슨 계절의 시험이야 진짜 알겠어 알겠어 근데 너는 엘프가 없네 이곳은 너의 곳이 없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는 엘프를 알게 케이오미트 뭐가 있나 이씨 뭐 저러는 거야 봄의 영웅 여름의 영웅 눈 추위에 몸을 떤다 어머 오 오 오 흠 그냥 한 건데 이것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여름이지 여름은 당연히 불이겠지 여름이랑 봄이랑 너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 여름이 이게 아니야? 봄을 피로 가라앉히라는 게 무슨 뜻이지? 피는장. undertak rocket 그럴리는 없겠지? 한번 해보자 어엇? 진짜 되네! 진짜 말 그대로잖아 한 번 더 대기랑 빛난다 빛난다의 그걸 모르겠는데 양쪽 다 불이 아니야 어? 맞네 불? 아 그냥 내가 집어넣은 게 그 약간 좀 안 맞았던 건가? 간격이? 물 한 번 때려봐 물 아니고 직접 타겟팅을 해야 되나 혹시? 기술이? 너무 아프게 때린 것 같은데 내가? 어? 묵묵해? 그러면은 이거는 바위다 모든 속성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하단 말이지 그러면은 가을을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가을이 빛이라는데 요동치고 하늘은 밝게 빛난다 요동치고 밝게 빛난다 빛... 이게 아니면 요동친단데 요동친단 모르겠단 말이지? 과연 뭘까? 이걸로 지금 랜덤 게임 해버려? 계속 쳐가지고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해버려? 요동친다 요동친다 물리대미지인가? 뭐오든 도와줘요 구글 계절이 시험 아 가을은 네온을 만들면 돼? 아 그래? 아 지금 비에 젖어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번개 박으면 되네 그러면? 왜 이렇게 까타롭스럽지 뭐지? 내 운 됐잖아 왜 안 돼? 내 운을 만들라는 게 약간 느낌이 다른 건가? 아 불 좀 쏴봐 수증기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어 됐다 와... 나는 그 번개만 정전기만 만들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네 뭐야? 아 딱 나한테 어울리는 캐스트구만? 너희 너무 센 거 아니냐 근데 인간적으로? 잠깐만 야 그건 아니지 야 나 죽어 14레벨이야 미친놈들이 잘생각해 잘생각해 재미있다 잘생각해 아니 colad is an elf, strike true 죽 Isa Buong 너무하네 잠깐만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기냐? 와 와 이거 나 한방이야 이 동네는 14레벨이야 여기 아니었어 여기랑 여기는 4단계가 아니야 여기랑 여긴 4단계가 아니고 정면으로 가는게 맞나보다 나 불러와 이거는 순간이동으로 도망가면 되죠 피라미드로 아 저기서 저 상태에서 도망을 가고 나중에 가서 죽이면 되지 개같은거 개킹받고 아 새끼 이거 닭장에다가 해놔야겠다 닭, 닭이나 한번 보러가자 닭을 키우면 뭐가 나올라나? 불사조의 알도 얻었는데 너가 잘 키워줄거라고 믿어 붉은거를 내려놓고 붉은거를 내려놓고 파란걸 갖구나 이제 파란게 이쁘니까 어, 어따가 주면 되나? 너니? 호박이구나 너는 내가 구한 달걀 줄게 내가 구한 달걀 줄게 뭐, 다 가져가라는데? 뭐, 다 가져가라는데? 저기, 저.. 아아 아아아아 극초반 캐스트네 이거 네? 루비? 근데 너무한거 아니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자 나중에 오면 살펴볼 수 있나 보다 불사존은 어떡하지 나? 저기 윗동네는 아직 내 단계가 아니다 사실 뭐 여기는 10레벨 존이고 보니까 여긴 10레벨 존이고 여기가 11레벨이었고 그러면은 10레벨 존? 여기는 12레벨 존이었는데 11레벨 존이 있어요 11레벨 존 여기 9레벨 10레벨 여기가 아이 근데 그걸로 11레벨 존으로 하는거 너무 오반데 약탈자의 동굴 약탈자의 동굴 마크가 왜 떠있는거지? 잠깐만 약탈자의 동굴 마크가 왜 떠있어? 팔라딘 교두본 뭐야? 아 아 맞다 아 맞다 나 약탈자의 동굴 그 위를 안가봤구나 이거 어떻게 나가지 여기서? 사다리 있다 사다리 사다리로 가봐 아 아 아니지 허탈이가 아니지 이거 약탈자의 동굴을 따로 가야되네 아 내가 깬게 아니었네 11레벨인데 어디서 사냥을 하나 했는데 깬게 아니었구만이 뭐야 이거 너야 얘야 이스트 마크 웨스트 아 지역지역 저 동굴이 내가 다 깬게 아니네 내가 도중에 잡혀왔었지 근데 올라가도 다 깬거 같았대 마크만 이런건가 어디서? 아아 참 나 이건 미묘해 하여간 보면은 65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이런 데가 있었어? 가봐 일단 여기서 딱 11레벨존이 마무리 되고 12레벨존으로 가서 레벨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12레벨도는 여기로는 좀 부족하고 허수하길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캐스터가 더 있던가? 여긴데 여길 수가 없지 여기가 14레벨인데 여기가 12레벨이었는데 아 이게 사냥하는 덴가 서리무덤으로 가라는 뭐 그런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많네 아 13, 14레벨을 여기서 어떻게든 레벨업을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도 있다 씨발 여기가 의외로 레벨이 안높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경험치가 계속 상승하고 레벨 뭐 경험치 뭐 많이 주긴 하는데 광안리석 잡으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언제오니에 언제오니 길이 있었어? 길이 있었어? 이해가 안되네 그물버섯 꺼지고 와아 진짜 맵 겁나 많이 뒤진다 석공의 갑주 와아 안 닿는다고? 안 닿으면 어떡해 순간이동으로 가면 되나? 함천이동으로 박스랑 되나? 안 닿는다고? 와, 이론상 어디든 갈 수 있는 거네? 와... 이걸 이제 발견했어 와, 미쳤다 와, 이러면 그 지하도 갈 수 있네 다 갈 수 있네 그냥 말 그대로 그 보물상자 있던데도 물론 시체가 있어야 되지만 시체 정도야 있겠지 이걸 이제 깨닫다니 대기술 찍자마자 깨달았어야 되는데 대기술을 찍는 이유였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야 이력 없었고 시체를 수납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여튼 드러프는 어디 갔니? 야 아우, 이 새끼 씨 아우, 씨 설마 이리로 갔는데 또 나와서 또 날 잡아가진 않겠지? 그건 아니다 다 뒤졌어 여기 이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WOOO 고마워 다 죽었지 내 생각에는 여기는 없지 이제 좀 더 쉬울까 다 죽였지 여기에서 자기가 원래 보였어? 여기는 뭐야? 저기 ㅅㅂ 어떻게 가는 거야? 잠깐만 저기는 그냥 뭐 그냥 땅굴 같은 걸로 가는 거였겠다 내가 못 찾은 것 중에 갈 수가 없구마잉 여기는 안되네 그냥? 좀 막혀있고 여기는 그럼 끝? 엔드? 가져올 수도 없구만 그러면은 깊은 곳에서 일로 와야 되네 저 사장님 뭔지 모르겠고 와봐 일단 여기는 전에 그 마키인데 이리 와봐 이걸 찾아야되나? 이게 아니고 여기에 사다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사다리가 있어? 구멍이 있잖아 그 보스방이랑 연결되는 거 저게 아니고 내려가 일단 이리 와 이리 와 비밀문도 못 찾았는데 아 비밀문은 뭐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비밀방 그냥 부조적으로 여기 비밀방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있으면 좀 티를 내서 넣어놨겠지? 여기가 아니라 나와봐 여기는 왜 비어있는 거야 저 엠비씨한테 말 한번 걸어봐야겠다 저기도 한번 가봐야되네 이것보다 보물상자 절단된 발이랑 옮길 수 있나? 최대한 가봐 최대한 가봐 절로 못 간다고? 안 닿아 위치가? 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시체랑 옮기는 게 배우배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니면은 쟤 쟤를 던진 다음에? 대체 그건 좀 아닌가? 뭘다고 이게? 오? 와 저 큰게 돼? 얘가 살아있을 때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절로 보낸 다음에 순간이동을 하고 돌아오고 야아 순간인성 진짜 만능이다 순간인성 진짜 만능이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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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은 안 돼? 왜 얘도 시체잖아? 메커니즘을 모르겠네 이거 뭐야? 아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시... 이 위치가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지 아 예전에 DBT1에서 순간이동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점프해서 갔나? 뭐 이상한 기술이 있었는데 비행을 해서 갔나 그러고 보니까 변신술에 비행술이 있었는데 그걸로 가는 건가 보다 이 편법으로 가면 안 되고 한 번만 더 해볼까? 아 시야에 없다네 아 시야에 없다네 아 시야에 없다네 호우 손 겁나 많이 가 이게 얘는 확실하게 되는 대상이지 지금은 아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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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옮기고 어? 아 시야 크면 안 되는구나 이게 말이 안 되네 진짜 진짜 커서 안 되는 거였어 진짜? 와우 어이없네 능지 물약 어흑 참 저딴 거 먹으려고 이 지랄을 아흑 이런 식으로 다 먹으면 되겠다 안 먹고 온 거 나중에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 갈 수 있네 이제 사실사 시체만 있다면 그 놈 빠는 것도 좀 적당히 해야겠다 그럼 그냥 죄다 빨아버리면은 쥐? 야 뭔가 있네 왜 쥐가 죽어 있는 거야 나중에 얘를 쓸 날이 올까? 굳이 경험실을 바꿀 이유는 없으니까 이게 진짜 다 간 건가? 마지막 여기 한 번만 가고 마무리? 아 게임 재밌다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재미가 계속 재밌어 무한으로 재밌어 좋아 뭐가 나오나만 보자 와 여기는 어두컴컴해 모험을 하는 맛이 있다 이게 게임이지 약간 저번에 와우 할때는 너무 지역 바꾸면 저기 대책 없이 세져서 뭐야 이거 내가 가도 뭐 의미가 없었는데 레벨업을 해도 만내비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이제 레벨 3가 좀 나도 약간 솔직히 이게 비벼지고 아 그리로 가면 안되지 그리로 가면은 나가리지 이리로 가야지 아 뭐야 왜 이렇게 없어 아무것도 뭐 숨겨놓은 거 없냐? MBC라던가 아 그럼 안돼 죽은 리자드 리자드가 죽어있다면 이유가 있을 터 뭐야 쟤는 뭐하는 거야 나쁜 남자한테 도망쳤어 뭐하는 거야 나쁜 남자한테 도망쳤어 뭐 막혔다고 할 수 있나 그냥 시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동하면 되니까 다 문이구 다 문이고 뭐 문제 있어? 뭐 문제 있어? 왜 오천경험치 들어가서 뭐 도와주라네 어 여기가 여긴가 보다 맵 구조가 좀 이색적이네 12레벨이 여깄네 지하에 있어? 치료하는 거 맞지? 어어 아 아 근원이 복인됐고 죽은 남자 여자 여자와 비슷한 형태의 무언가가 있다 누군가 그녀의 머리를 열었다 대충 닫아놓은 것 같다 아 엄청 화났대 네? 아 너무 개뜬금 없잖아 얘는 실드 엄청나다 실드를 관통하는 기술은 없나? 그냥 나탈리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침묵의 수도승이네 아 보여줘 이거 저기까지 안가? 아 아 어 얘가 세다 얘가 엄청 세다 공포가 와 이거 방종해야겠는데 아씨 또 아이템 받고 방종해야 돼? 케이크 똑같잖아 제가 편집에 집어넣을 때 주변 색깔만 바꾸면 약간 달라보이긴 하는데 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여기 순간이동도 안되는 범이잖아 에넬을 마지막 전투로 할까 은신이 안되는 범이야 게임 진짜 세세하게 잘 만들었다 여기서 잡고 얘는 그냥 올라가 버렸어 아 얜 안 싸우는 애구나 레벨에 10이라서 좀 도와줄줄 알았는데 그딴 거 없네 개같은거 두 명의 필비를 스스로에 걸고 쟤 죽여버리면 안되는거 아니야? 다른거 죽여야 되는거 아니야? 쟤 죽이면은 그냥 내가 여기 온 의미가 없잖아 일단 일단 좀 버텨보자 아 이거 초신성이 있어야 되네 이 정도면은 자꾸 다람쥐 괴롭힌다 이 새끼들 자꾸 다람쥐 괴롭힌다 이 새끼들 야 다람쥐한테 왜그래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가 너무 아픈데 불통하니? 아 거의 안통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 정도면 얘를 잡으려면은 감전을 때리는게 낫겠는데 순간이동으로 데려온 다음에 어 순간이동 데미지 엄청나다 냉기 받고 오한 아 맞다 나 이거 이동 한털이지? 너한테 두 대를 내가 버틸 수 있나? 아아 야 망했다 보라색이 문젠데 보라색을 죽이는데 내가 스텔을 썼어야 되는데 행동력을 좀 생각없이 했다 큰일 났다 피해 병신 쓸모없어 내 생각에 저거 그래도 저거 물리만 죽이면 되네 그럼 딱 그럼 딱 견적 나온다 난 소환 스킬만 한번 딱 써놓으면 되겠다 아 그냥 소환은 또 안 된단 말이지 근원력을 사용해서 독례성도 있으니까 적중해서 불례성으로 가자 불 어차피 소환할거면 이게 더 세지 않나? 얘가 한 칸 더 먹잖아 대화를 겁네 빨리 끊는거지 이러고 가가가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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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4턴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물리는 사실상 어어 나한테는 회복이고 얘를 죽이는 걸 그걸로 해야겠지 일단 이렇게 하면은 다 쓴거고 어 아니면 얘를 죽일까? 아냐아냐아냐 불로 얘를 죽이자 아 음 음 불을 묻힌 다음에 아 이거 애매하네 일단 묻혀봐 여기서 독을 뿌리면은 독 데미지가 들어갈거 아냐? 그럼 불이 터질테고 폭발이 할테고 어 잡았다 얘네 중독 됐으니까 뭐 죽겠지 이야아 그렇게 뿌리면 안돼 얘 죽어 와 우리 꽃 우리 꽃 야 우리 꽃 성타 때릴걸 그랬나? 빈결 우리 꽃 다 받아줬고 어 독까지 해서 죽였고 음 강역을 쓰고 싶은데 강역이 없네 자 일단은 얼음 때려주고 야아 한 번 더 때려주고 아 이정도면은 그냥 넘겨도 되겠다 와 160이라고? 아 안죽지? 와 잠깐만 아 잠깐 세턴 동안 마방 차는거야? 저렇게 애매할 수가 아 아 냉긴이 가까이 안오네? 아 얘는 뭐야 진작에 도망가서 혼자서 모든걸 다 갈무리하고 있어 혹시 구 데미지 맞을만하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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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잡을 수 있나? 야 죽지마 일단 일단 불 죽였어 불 죽였고 행동력이 좀 부족하네 기묘한 해피 확실하게 뭐하는거야? 이거 그냥 이걸로 죽여 잡고 겸치도 얼떡결 잘 먹고 있는거 같은데 얘는 불에 약한 애고 음 이거 걔한테 왜 그러냐 근데 어딨는지 난 보이지도 않는데 찍히지도 않는데 뭐 이건 자일이나 해 아 건방진 새끼 저거 쟤를 죽여야되는데 야 와봐 야 너 나 내가 너 죽여야돼? 아 이러면은 뭐 그 마음속 고민이 해결되서 약간 좀 진정한다던가 낫는건 안바라고 이렇게 생겨서니까 그런거 없어? 그냥 내가 너 죽이는거야? 그럼 진작에 죽였지 이씨 잘 떨어지시구요 너무 추워보이니까 식혀드리겠습니다 더워보이니까 고기가 돼버렸네 필요없고 계속 보고싶어서 이거 눌러보고싶어서 안달 안달복단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들어있어 괜히 어렵게 깼어 그녀는 그녀의 파이프를 그녀의 파이프를 흐려야되게 그녀의 정신을 그녀의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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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법이 그가 이게 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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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박혀 있다며 너 책을 파는구나 고대 대지 기술지 재료입니다 식별까진 안 해주네 이거 뭐야? 왜 있는 거야? 궁금한데? 불균장 뭐 필요 없고 벌레 한동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내놔 어, 24,000원 야,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런 메커니즘이야? 난 약간 난 약간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폴아웃4처럼 회복시켜주는 줄 알았지 그따위로 회복시킬 줄 몰랐지 너무 상남자네 너무 리얼리티 하네 패스 일을 끝났고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 거 있었거든? 감자죽 감자죽 나와 쇼핑해야 돼 아이고 이제 마무리 해야겠네요 오늘도 뭐 재밌게 즐겼고요 12레벨인데 거기 맞춰서 아이템 좀 뽑아봐 sentido 여 wrapped 国家 вин 흠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였어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였어 아이고 아이고 아휴 아휴 이렇게 가자 주도권이 필요할 것 같다 주도권이랑 치명타항들이 필요할 것 같다 잡팀 너무 많다 야 그냥 팔자 귀찮다 저런 저런 뭔가 만능스러운 거 있으면 약간 나중에 할 때 좀 물리기도 하고 게임이 어허 40골드나? 하나에 10골드 잃어버린 지고 그냥 잃어버렸다는 뜻이겠지 함정 해제 필요 없지 않나? 뭐 써먹은 적이 없는데 몸으로 해제하고 다녔는데 저 위 정수는 다 이제 접은 하고 좋아 새로운 장비로 새로운 새로운 세팅을 하고 외도치 않은 쌍수 어린얘지 지팡이 물의 현자의 대기술이라고? 물의 현자의 대기술이라고? 바꾸는구나 어 꽤 괜찮게 들어왔다 근데 대기술이 꽤 높겠는데 이정도면? 내놔봐 이름 몇이야 대기술 대기술 6이나 되네 와 센데? 체인 데미지 260이야 묻혔고 근원이 없구만 근원이 없고 근본도 없고 저기가 12레벨 존이라는게 너무 다행이다 야 썸네일 장소로 와 여기서 찍어야지 썸네일이 편집이 잘 나와 전투 태세 와 멋있는데 와하 이거 잘 편집하면은 예쁜 자세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집어넣을 때가 뭐 있어 와 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뵈죠 뿅 다음에는 압축판 올라갈 것 같네요